닉을 뭘로 할지 고민되네요 아 잘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은 뭐 좀 살게 근데 의외로 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네 의외로 플레이 많이 안했구나 나 죽으면 고씨가 범인 뭔소리에요 일단은 이거 방장을 넘겨 방장을 넘겨 드릴게 방장 넘겨 드렸어요 검은콩님 설정하세요 야 근데 진짜 없다 이 이만큼 벌었는데 배너 시청자가 알려주니 알려줘야죠 당연하죠 기다려봐요 나 지금 되게 신중하단 말이에요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모자 모자는 저 금색이네 에이 됐어 자 고스나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스나리가 바뀌었다니까요 자 많이 안계실때 얼른 한판에서 고스나리가 이겨야돼 조금씩 많이 들어오실거기 때문에 자 얼른 시작하시죠 이제 한번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스나리가 이기는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면 되요 하면 되요 으어어 아우 되게 졸리네 안녕하세요 오지마요 오지마 아우 따라오니까 게임이 안되잖아 나도 그 뭐냐 그게 있어 있는데 게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와 이러면 게임이 재미가 없지 이러면 게임이니까 게임이 재미없지 그쵸 게임이 확실히 재미가 없죠 고스나리부터 죽이려고 하니까 게임이 터지지 봐봐 이거는 고스나리가 아니었어도 먼저 죽 있을거야 분명히 이렇게 게임하면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윈님을 오늘 게임할 수 있나보네 그리고 보니까 돌아오셨었나 화나타님 어서오시구요 아 모바일 모바일로 되는구나 참 맞아 컴퓨터로만 되는줄 알았어 나타님 그쵸 무슨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고스나리랑 같은 죄를 지었습니까 고스나리의 죄는 천인 공로할 죄를 지었구만 이유 고스나리라서 네 고스나리라서 이유가 고스나리라서 지었구만 어쩌다가 고스나리랑 같은 유베지에 계십니까 모르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 봐봐요 검은콩님 나 죽으면 고스나가 범인 엄지님은 나 죽으면 나타님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그럼 전 제가 인포가 걸리면 나리님을 죽이겠습니다 뭔소리에요? 레디 한번 시작하시죠 너무 빨리 빨리 끝나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직이 걸려버렸어 또 고스나리부터 죽이려고 고스나리부터 봐봐 이럴줄 알았어 이제 게임이 제비가 없네 이제 아 뭐 영멘사여도 내가 유령이어서야 내가 유령 수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 뭐야 내가 유령 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뭐야 두명이야? 어 위치는 범죄골목 왼쪽 위구요 봐봐 그 둘이 같이 죽어 계시거든요 화요인 화요인 봐봐 예 야 그냥 바로 나가는거 봐봐 튀긴거지 나간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이건 뒤잡는 약국 거기서 눈시쪽에 있었어요 재미가 없다 이제 뭐 그만 그만 하면 하면 고스부터 죽이니 뭐 할 수가 할 수가 없네 밑에 누구 하나 지나가긴 했어요 응? 음 그러면 그냥 바보안관에서 그냥 죽고 얼마 안되서 제가 본거 아닐까요? 일단 저는 아 자러 가신다네 목표 가 젠데 재미가 없다 할라샤 등반이나 고스나리를 먼저 죽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아요? 뭐야 아 이거 이거 하다 죽었지 참 그러니까 바로 뜨는구나 테트리온님 코아 안녕하세요 얼른 자러 가요 얼른 자러 가요 이제 구구덕에 구구덕에 그 뭐냐 저기 그 방송의 존패가 이미 끝났습니다 구구덕은 이제 존패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뭐 있는김에 나도 잠깐 하나씩 다녀오지 아 왜 두번 quit 없음 없네 어디에요 억 음 음 5 야 아 저 그 병원 왼쪽에 그 침대 있는 데서 거기서 빙글빙글 돌다가 사람 어디 있나 하고 봤거든요 오늘 아까 큐터블리 님이랑 병원 밑에 있다가 내가 있는데 그러게요 아 네? 나는 왜? 리밍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페언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일찍 죽고 지금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고씨날입니다 구구덕이 재미가 없네요 이제 아 구구덕이라고 저기 어몽어실의 오리버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번이나 당했어요 그냥 기승전 고씨네리만 먼저 죽여 재미가 없어 나 이제 이 게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방송 이후로 이제 구구덕은 영원히 안녕 뭔 소리에요 이런 인기는 갖고 싶지 않다고 돌고래니 고아 안녕하세요 제가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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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지는 않아 사람으로 만난 적은 없죠 유령으로 많이 만났을텐데 그럴리가요 봐봐 하나탄이 분명히 충분히 저기 검은콩인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이건 뭔가가 있어 높이 쌓기 숙제? 우윤희 높이 쌓기 숙제는 뭐죠? 혼자 있어 위험해 잘가 움직여 잘가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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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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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이런 이렇게 모여있으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니까 봐봐 모여있잖아 그럼 이거 하나탄이면 어떻게 해 못해 이거 하나탄이 끝났어 못해 이제 이거 하나탄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끝나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모여있으면 게임이 안되죠 라고 이제 얘기한다 이제 아니 근데 이거 붙어다니면 너무 잡기 어렵잖아요 맞죠 제가 그만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탄이 그만한다고 했죠 내가 잡기 힘들다고 그럼요 제가 게임 실력이 없지 눈치가 없진 않거든 자 얼른 들어와요 다른 건 몰라도 하필이면 고의사제 걸려가지고 에휴 에휴 하나탄님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뭐 퍼블 다기는 걸려 보안관한테 그리고 내일 한라샨 등반한다고 바로 갔어요 저 죽이고 달성하고 자로 갔어요 기분이 최고로 안 좋아요 알았어요 알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뭐야 뭐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아 QW님이 능력 써서 제가 범인인 걸 알고 있었대요 아 에 무슨 능력이었는데 그러면서 말을 채팅 채팅 문채팅 아 신문관이었구나 자 더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수니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리빙튼님도 얼른 들어오시고요 아 참고로 아이스크림 어제 4.1포인트짜리는 4만 1000포인트짜리는 다 나갔습니다 팔로우 진짜 아 그러지마요 진짜 와 슬랩님 코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그냥 너무하잖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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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3판 연속 그냥 곧실만 처단 아 저는 자격은 안했어요 즉 아 나리님 둘기야 잘 죽였네 아싸 아 나리님 둘기에요? 제가 둘기가 아니었어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허블은 당연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허블 허블 근데 저기 우유님은 만났나요 혹시 누가? 아 진짜 하기 싫어진다 다른게임하고 싶다 진짜 네 저랑 우유님은 처음부터 있었고요 에? 우유님 처음부터 같이 있어서 나님을 죽였을때 저분이 같이 계셨고 어라? 아니 내가 퍼블 허블이 아니라고? 늦게 오긴 하셨고 네 네 아 제가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다 틀린거? 슬랩님 감사합니다 고시나리에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럽니다 원래 들어오세요 깜찍 게임재료 진짜 고시나리가 퍼블만 안당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시체를 발견해서 추리를 해야되는데 제 시체를 발견해서 다른 분들이 추리를 하시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서요 네 그 미리 말해줬으면 아직 에이쿠주 안죽었잖아요 아니 대놓고 절 죽였는데 아니 대놓고 절 죽였는데 안고 안고른다고? 대놓고 절 죽였는데 안고른다고? 한라산 가신다면서요 한라산 가세요 한라산 가시라구요 어... 어... 퍼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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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흉... 화요이님... 첫번째는 거문콩님... 두번째는 화요이님... 세번째는... 누구야... 저기... 하나타님... 과연 누구... 과연... 다... 과연... 네번째는 어느 분이 되실지... 내가 자경단이었네? 퍼블을 못 찾는다니요... 진짜... 나도... 추리를 하고 싶다고... 자꾸 내 시체로 다른 사람들이 추리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은지님이요... 왜요? 이거... 은지님이 저한테 캐나다 거비라고 하셨거든요? 으음... 제가 보안관이고... 그러면은... 그럼 제가 QW님을 한번 컷을... 아 자경단이니까 안되는구나? 저... 제가 해볼게요! 오우... 저 사람이 시민이면 저도 같이 죽으니까... 오... 리밍트님... 멋진데?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은지님 달면 되니까... 해명하세요! 하... 지금 얘기해보실까요? 지금 얘기해보실까요? 빨로감사합니다... 113님...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아이고... 양손이 없냐... 이제... 표탑은 바를까요? 언제든지... 골슬라리와 같이... 뭐냐... 게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립시다... 오늘 드립시다... 네... 오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체가 돼서... 여러분들의 제체를... 추리를 하고 있어요... 나갔다... 아까... 미...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 같이 해요... 네... 빨리 다음판 해요... 네... 아니 좀... 아니 좀... 아니 봐봐요...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요... 리슨... 리슨... 잠깐만요... 이거 다 보고... 난... 에잉... 에잉... 와카리마스... 자... 리슨... 리슨... 제 말 들어봐요... 나 진짜 억울해... 첫... 첫 번째판... 제가 올이어가지고... 퍼블당했어요... 그리고 게임 터졌고... 두 번째는 제가... 거위였거든요... 시서 거위였는데... 뭐냐... 저기... 화요이님한테... 화요이님이 보안관이여가지고... 저 죽자마자... 화요이님이 죽고... 가... 나가셨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 걸렸거든... 골고루 짓걸려다... 다 퍼블당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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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해봐요... 예... 아... 오늘... 오늘은... 나리님 퍼플 타이틀을... 뺏지 않겠습니다... 에... 뺏... 뺏고시... 빼... 아니... 아직 시작하시면 안돼요... 아직 시작하시면 안돼요... 들어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나리님 너무 잘 죽어요... 아니... 잘 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피하셨어야지... 아니... 누구를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 우리 한명 가족 되겠어? 어... 안녕하세요... 어우 깜짝이야... 내... 내 이름인줄 알았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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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하유님 왜 들어오셨어... 안돼... 가... 저리 가... 우유님... 거위죠... 우유님 안녕하세요... 나 이제... 나 미션 할거에요... 괴롭히... 앟... 깜짝이야... 우와... 놀래라... 왜요? 무슨 일이신가요? 일단 정치인 이유가... 알람직을... 알람직? 그 혹시...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알람직이... 알람이 있다는거는... 알람이 있다는거는... 폭탄... 폭탄광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아니... 캐나다거이요... 캐나다거이요... 아... 캐나다거이? 아... 캐나다거이... 캐나다거이 연인... 캐나다거이 연인... 캐나다거이 연인... 그... 뭐... 연예인같은거에요... 죽었을때 알 수 있는거... 아아... 일단 전... 전... R이고요... 알람... 한번... 찍어서 맞춰보시죠... 일단은... 저는 연예인입니다... 저 죽으면은... 저 죽은거 바로 알겁니다... 저 바로 모르면은... 그게 바로... 저기... 범인입니다... 그... 그... 이 직업을 얘기하신 이상...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잘... 잘 봐요... 잘 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우리들은 그런게 안떠요... 거스나리님... 연예인이 죽었던... 우리가 안 죽이잖아... 나는... 고스나리님 죽으면은... 저도 죽겠네요... 고스님 바보... 왜요... 고맙소... 왜요...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바보같다니까요... 고스님... 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 massa... 자... 모여봐요 빨리 해요... 어 모여봐요 그냥... 유윤님 왜 이러고 계세요? 하유윤님은... 지금 주무셔야되는데... 그냥 들어오신거 같아요... 행 dual Vijay VS Punch acht 8 해가... 한라산 해발, 해발 해발 몇 미터에요? 한라산이 나도 가고 했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희 너무 뭉쳤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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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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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 줄 아네 와 죽는 줄 아따 죽는 줄 아따 우와 폭탄 누구야 폭탄광 누구야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표시랑 이길토 했다가 졌어 이런 지시면 안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연예인이라도 관계가 없는거잖아 폭탄으로 죽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어 어차피 퍼블 다가는건데 죽이는거면은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말하면 안되는구나 그치 그래야지 내가 죽은거를 거기 모르지 우리가 모르잖아 맞아 내가 왜 얘기했지 그러면은 아 네 디맥했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내가 왜 얘기했지 날 내가 죽으면은 내가 연예인이면은 오리는 내가 연예인인걸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죽은거를 내가 연예인인걸 알려줬으면 안됐지 게임 즉 게임이 터졌지 디맥했어요 디맥 디맥 그거 살았어야 했는데 그거 사는거 기간 끝나가지고 지금 또 할인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본것 밖에 없어가지고 디맥 재밌어요 공포관이 기 디맥 아 하세요 야 하나탄리에 하둘기 했네 하둘기 하둘기 맞아요 아 말했으면 안됐구나 아 우리도 알줄 알았어 공포관이 결국 나만 죽었잖아 억울하게 혹시나 모를 환기를 위해서 환기를 했는데 아 그리고 어 아까 연예인 알람이 뉴비에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뉴빌교육 잘 시켜줄 수 있는데 공포관이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아이고 이번판도 이번판도 가셨네 포글이네 이번에도 가셨네 이번에도 가셨다 제 앞에서 터졌어요 심지어 이제 허블은 폭탄 어디서 하다가 당연히 내건가 허어 일단은 15초 받으신 분도 아 폭탄가 리밍킹이 폭탄광이었어 와 저도 거기 없어 응 15초 받으신 분 15초 받으신 분 거의 거의 나타님도 있었는데 위타님도 있긴 있었는데 네 일단 나 나타님 의심 스택 하나 쌓고 그냥 킵해줘 일단 퍽 퍽 위쪽 쪽에 있긴 했어요 저는 아 이게 브레인이 빠지니까 추리가 안 되는구만 아 모르겠다 위쪽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일단은 사나타님은 아니네요 아래쪽이 위쪽 그쵸 그쵸 한번 따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일단 대화상대가 없습니다 대화상대가 없어서 그냥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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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적당히 심상enzie 또 다녀석 정상 도대체 저희가 올려드린 사나타님 도대체 래빙님 먼저 있던 게 래빙님 먼저 정하고 다는 게 낫지 않아요? 일단은 래빙님 먼저 정하고 그게 고스나리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고스나리는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근데 래빙이 누구죠? 게임이 터진 거지 래빙님 아니에요? 저 래빙인데요? 래빙님은 누구지? 아니 닉네임을 해봐 잘 가세요 리빙님 어떡해 일단 리빙님부터 원서 죽이자 아 일단은 가장 근처에 있던 분 이러면 이러면 네빙님 이러고 있나? 지금 밝혀 죽이세요 지금 밝히고 오케이 워타비 이탐이 죽는 김에 사실 원식 숙제 하다가 할게요 아 다터님 미안해요 죽지 못했어요 우리 몇 시에 죽으세요? 아니 나말고 나린님 죽인걸로 남겨서 해주세요 그냥 나 이나지만 나 이나지만 이나지만 이제 준비해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예 다음판에 래빙이 아 근데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힘들어 지금 배까지는 갔는데 난 래빙이 아닌데 이상하다? 아 참 이게 브레인이 없으니까 추리가 안되네요 여러분 네 브레인여서? 우리 추리 잘했는데 혹시 브레인이 저 반대말이신가요? 아니 제가 시체를 발견해서 추리를 해야되는데 제 시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추리하니까 추리가 안되요 지금 어 여기 얼음방인가요?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어 많이 들어오셨다 발만 덩그러니 있는지 근데 제가 왜 레밍이죠? 네? 리밍이잖아요 저는 리밍이에요 근데 레밍이 편하니까 레밍이라 부르자 아니 리밍이에요 리밍 저 리밍이 편한데 네 느크! 느크님 먼저 오세요 느크 아니 느크님을 누구가 편하니까 누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뱅트라고 불러요 왜 자꾸 레밍이랑 부르는데 음 아 알겠습니다 리밍님 네 사랑해요 절대 말 안 듣는 스트리머 잠깐만 하나망님 어서 오시구요 저라고 한 그사람 아 나망님 느크 저예요 방금 들어갔 그 들어갔다고 한 사람 그 여하게 됐진 못놓을거 같단 말이지 방장님 방장님 열한명이니까 오리 오리 둘 아마 오리 2명으로 할걸요 네 아 오리 2명으로 해주세요 아니요 처음이면 노래 부르고 다리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진짜요? 멋진 제? 저만 퍼블시키지 말아주세요 몰라 죽었어요 적당히 추리를 해서 고슨자리가 지금까지 오명 다 씻어버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뭐야 왜요? 아냐 뭐요? 나린님이 나린님이 맨날 봐봐요 또 이래 또 근데 그런다고 알람 물리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 할리갈리 아니에요 이거 할리갈리 아니에요 그 그 칼찌기여도 거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판은 나린님을 좀 살려줍시다 나린님을 좀 살려줘요 왜그래 나린님! 고맙습니다 하나탄이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 솔직히 좀 눈물났어 나 지금 건너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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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좀 눈물났어 퍼블리 아리나는 그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나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뭐 광기여림 목소리 해 주세요 아니 보스님한테 보면 칼부터 드니까 이 사람들이 잠시만요 근데 보스님이 퍼블이 아니면 제가 퍼블이잖아요 이거 아 잠시만요 어? 야 잠시만 하나방님 저 보람창조 빌드 감사합니다 네 보람창조 빌드 네 가시는길 편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가시는길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은 의심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필요없어 안녕하세요 아니 가시는게 편안하게 가시는게 편안하게 가시는게 됐어 됐어 다잡아쓰 쥐 나쁜자식들 다잡아쓰 느큰이에 자꾸 와요 왜 왜 자꾸 나한테 오는거야 왜요 오늘 오셨죠 오늘 처음 오셨죠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알겠어요 명령입니다 농담이구요 농담이구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저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목소리가 잘 안들리는데 잠깐만요 소리 안들렸어요? 총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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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치는 귀가 어딨어요 됐다 다 소리 울렸다 됐다 됐어 이제 소리 총치는 귀가 어딨어 여기 여기 나 들어버렸어 이상해요 뭘 소리 하시는거에요 우와 하나탄이 뭐야 나탄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나탄님이 마지막말로는 하백나님이 이제 폭탄 먹이시다고 네? 잠시만요 예? 유언 들어주세요 유언 즉 하나방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아니 이렇게 빨리? 아니 진짜 저 사람이 하난타님이 바로 받자마자 하백나님이라고 유언 들어주세요 유언 저 근데 하백나가 누구에요? 당신이요 누구 계신거 당신인지 아니 아이들이 왜 그렇게 졌어요 하백나드 왕님 하니 하나망 뱅드림 예 뱅드림 하나망 뱅드림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가시는길 편안하게 버스 보람 창조 빌드 다 짜놓으셨다니 짜놓고 져가지고 제가 할말이 없네요 안에 잠시만 저 투피하지마요 잠시만요 저 투피하지마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사람 투푸해야 됩니다 하라사님이 저 사람 말했어요 하람왕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아 나 펠리컨인데 한 명도 못 먹었어 진짜 어? 펠리컨이었구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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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말하면 포탕왕인데 포탕왕인데 그러니까 포탕왕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뭐야 그러면 다른사람 다른거구나 미안해요 고스한테 매물받아 펠리컨이었구만 펠리컨이었구만 백렌치시계 퍼블시키자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또 하유이님 또 하유이님이야 이제 미션하죠 우리 미션하죠 예 미션하죠 거이와오리님 안녕하세요 야 이번엔 퍼블 안당하셨네요 보시날이에요 재미없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 어딜가요 유튜브 홍보하는 중이에요 지금 유튜브 홍보하는 중이에요 지금 유튜브 에? 어 눌렀어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들리는데 내가 잘 못드는건가 안녕하세요 으 놀랐어요 아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랑합니다 거이와오리님 폭탄광이 있다가 제 목소리 끊기나요 아 폭탄광이 있다고요 내가 폭탄광이 들었거든요 네 제 목소리 끊겨요 아니요 안 안 끊겨요 하나도 으흠 일단은 우리 미션부터 하죠 미션 하죠 미션 하죠 아주 좋아 어 근데 왜 안 변하지? 뭐야! 아 폭탄으로 돌아가신 거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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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놀랬네 폭탄과 불거진 누가 지나갔지? QWR님이 지나가셨던 것 같은데 야 QWR님이 지나가시자마자 바로 폭탄이 15초가 들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 나오시죠? 어! 이거는! 어떻게 된거죠? 대화를 들어보세요 설명해보시죠 그 해보세요 별명 저도 폭탄을 받았었고 저도 폭탄 받았었고 아 잠깐 폭탄을 받았는데 느크님을 왜 죽이셨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요이님하고 느크님하고 일단 죽였다는 걸 초점을 두니까 일단은 달까요? 아니면 의심이 될까요? 엄지님 가자구요? 엄지님이 느크님을 다 죽였어요 가요 고 이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제 유언은 만난 사람이 우유님 리밍트님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말이 없다 거위님 만났어요 참고하세요 그럼 엄지님은 아니다 일단 엄지님은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엄지님은 아니면은 엄지님 아니면 어떻게 그러면? 아 근데 이거 보안관릴 것 같은데 1대1 상장 갑시다 보안관릴 것 같긴 해 작용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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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었네 작용단이네 큰일났다 나 죽었다 큰일났다 아 없다 안 돼 이건 뭐예요 아 진짜 폭탄 아 진짜 망할 폭탄 아니 근데 폭탄 방 누구예요? 근데 나는 진짜 억울하다니까? 나는 폭탄 방 누구예요? 아니 나는 나 죽기 직전까지 보라색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오리님이셨구나 야 리밍트님하고 거의야 오리님이셨구만 아 여기 여기 야아 QW이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독의자 맡겠습니다 야 야 아니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 끝났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아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이거는 내 오해로 시작된 거라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알았어 맞아 근데 보안관은 아니 나 밤 늦을 때 이상한데? 나편니 저한테 왜 말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흐흫흐흫흐흐흨 흐흐흐흐흐흫흐흐흨 아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 엄지님이 나 죽으면 나타님이라고 되겠으니까 엄지님이 죽자마자 나타님도 원래 찍힐 운명이였구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닉네임도 보지 못했어요 이분을 아 진짜요? 난 저분의 닉네일도 보지 않았고 내가 본 건 이분이랑 저기 리멩트님 두 분이었으니까 마판이 저를 믿으시면 어떡해요? 올라가다 꺾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폭탄이 터져 우왕 폭탄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저분을 믿었지 나는 나는 일단은 퍼브를 안 다한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과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 재밌어지지 않겠어요 재밌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다음에 이제 재미없으시게 해드릴게요 하지마요 아 이제부터 제가 퍼브를 낼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해줘야 제가 이 트리밍을 자주 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오늘의 목표 나타 목표 생겼습니다 퍼블 고스나리의 퍼블 오늘의 목표 나타님 퍼블 하나타님! 하나타님 팬이에요 하나타님 팬이에요 나타님 팬이에요 아 나타님 저 팬이에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아주 재미있게 되는구만 아주 재미있게 줘 이걸 안 나고요? 아주 재미있게 됩니다 아 마지막이다 어 마지막 오케이 일단은 마지막 하나타님 마지막 하나타님 마지막 하나타님 마지막 하나타님 드래프트보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타님 마지막 하나타님 아 인포 두 명 다 나왔어 뭔 소리야 인포 두 명 아니야 저거 전도사야 전도사 인포 두둑게 조심히 해낸다 전도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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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탐경 고름 선택해 연예인 연예인? 무작위라도 가 일단 안팔자 없으니까 일단은 이따 집어 밝히자 그게 마음대로 질까? 저게 마음대로 질까? 오! 무작위? 이게 엄크가 뜨네 엄크는 어쩔 수 없지 엄크는 자연자애랑 똑같기 때문에 엄크 뜨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타님 설마 칼직 아니시죠? 마지막이었으니까 마지막에 칼직이 아니었거든 하나타님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타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어 저 존경하는 변명의 위임 중에 한 사람이십니다 하나타님 저 전분부터 이상해요 에? 저 밤 되었을 때 다른 사람 이름이 보여요 아 이름이 보인다고요? 이름이 보인다고요? 뭔소리에요 이름 아니 제 모습이 제 모습으로 보여야되잖아요 에? 근데 그냥 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당연한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이상해 당연한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제 아니 어제래 또 하나망님이죠 아니구나 죽인 사람 핑크같아요 핑크 핑크 아니면 보라 지도 나는 퍼블당하셨길래 당연히 하나망님인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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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곧슨님 야 아니 곧슨님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보라우창수 빌리드 쫄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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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s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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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소리 안 들리게? 네 일단은 링크해주세요 링크 일단 도도나 결도같은 사람을 죽일래 보안관이었다고 하면은 죽이면은 리밍트님이 그거잖아 오리가 되는 거잖아 죽였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저는 건너뛰기 할게요 일단 킵해야 돼요 건너뛰기해요 건너뛰기해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리님께서 말이 사실이면은 지금 대단한 일 하신거고 아니면은 머리가 좋으신거고 그러면은 거의오리님 썰어요 일단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일단은 하나망님을 찾아가야겠다 하나망님이래 저기 누구냐 하나타님을 찾아가야겠다 네?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 하나타님인데 지금 여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세분이나 계세요 나를 퍼블를 시켰던 한분과 네 퍼블를 시킬 두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믿을 수 없어 가지셔 매니저들 못 믿을 수 없어 오지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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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리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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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늑크님 우유님만 우유님만 오시면 돼요 우유님만 우유님만 오세요 미... 지금... 어... 아님... 어... 자... 있잖아요 아니다 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안되겠다 안된다... 의심되신... 가장 의심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안되겠다 그냥 미션 하죠 뭐 어쩔 수 없다 미션 하죠 일단은 못 죽이는 거 보니까 여기 세 분은 절대 칼직이 아니야 알면은... 칼직인데 지금 모여있으려고 가지고 못 죽인다거나 일단은 미션 하겠습니다 아 나... 아 나 사람이 보인다 그... 아 QW 거의 오리 오고 아이스 오케이 좋아 쥐 잡기 했고 이젠 아니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화요이님 약속은 지켜주셔야지 왜 왜 왜 왜 왜 왜 근데 화요이 남자에요 여자에요? 우유님 검은콩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에? 뭐가요? 오리만 알 수 있는데? 뭐가요? 음? 오리만 알 수 있다는 게 뭐 뜻이죠? 저는 지금 다 보여요! 밤이 늦는데 나도 다 보여 검은콩님도 다 보일걸요? 이거 지금 다 보여 와우 이 사진이 뭐 어떻게 된거야? 음 글쎄 모르겠는데 어 뭐야 뭐랄까? 어 여기 위치가요 범죄골목 왼쪽에 있네요 어 약국에서 이렇게 쭉 왔거든요 왔다가 잠깐 멈칫해서 잠깐 멈칫하다가 조금 늦게 하긴 했는데 그럼 약국에서 돌아가신거에요? 아 약국에서 저는 약국에서 범죄골목으로 향했구요 네 범죄골목 왼쪽 끝에 보시면 그 NPC인가? 아 예 알아요 알아요 그 바퀴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거죠? 예 거기 예 거기서 시체 발견한거에요? 일단 여러분 그 찜핑 있잖아요 찜핑 에서 도망치거든요? 혹시 자경단 있으신 분 일단 어 저요 어 자경단이세요? 어 그러면 일단은 찜핑님 같이 싸우는거 도와주실래요? 아 예 아 예 엄만 어 어 하고싶은 에잇! 저희둘 아니면은 아 아 설정이 타락모드가 아니어서 보이는거래요 역시 고스네이는 타락하지 않았어 응 다르면은 괴물을 변신하는데 그니까 타락모드가 아니에요 타락모드가 일단은 킵하자 타락이라뇨 어떻게 우리 검은콩리 나락 한번 가보실래요? 어어 자꾸 선 넘어어어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저는 선 안넘었어요 뭐야 검은콩님 위에 두표야 전도사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전도사 선이라뇨 대찌님 뭐하시는거에요 저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결박하게 물고기 먹이주기 굴보치기 굴보치기 됐어 냉가수 펌프치우기 누구야 누가 냉가수에다가 펌프를 넣었어 아이 펌프치우기 어디 아 이거구나 뭐야 뭐고뭐야 일단 여러분 일단 결도같은 결도많은 보안관이라서 썰었는데 제가 안죽은거 여러분 줌랩 이상입니다 네 네 QWR님 방금주까지 살아계셨는데 어디였어 네 그러니까 저게 결도나 도도새여서 아 어쨌든 저기 도도새여서 보안관이 썰었는데 보안관이 안죽었으니까 아 저분의 직업은 일단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만약에 왜 거위야 오리님 말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이제 오리는 한 명만 남은거네요 아니죠 이제 아니죠 네 저저저저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왜 고스가 살아있죠? 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말아주실래요? 저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방님! 왜 아직까지 하러 계세요? 아이... 저런 페이퍼가 아니었습니다 좀 퍼블시키기 싫어하나 보죠 사람들이 원래 저 다음인데? 네 일단 근본적인 문제로 고스의 나리님 우리라뇨 이게 뭐요 나리님? 나리님이 죽은 다음에 제가 죽잖아요 근데 나리님이 살아있어 그럼 아직 저는 죽지 않는다 가 성립되는 거죠 약간 분실종립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돼 나만 이해 못하나? 네 아니아니 나리님 잠시만요 나만님은 나리님 죽고 나서 죽어야죠 나만은 왜? 어 뭐야 나 죽었네 나 캐나... 저 캐나다거이에요 저 캐나다거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셔봐도 이걸 얘기를 해야 했지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했지 몰랐다니까 아니 아 나리님 전이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맨 처음에 이리로 와봐 맨 처음에 오리한테 죽었어요 내가 결투 도더스는 맞는데 오리한테 죽었어요 오리한테 죽었다고요? 뭐이야 그렇다면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그 오리님이 오리라는 얘기잖아 아니요 그 엄지님이 오리라는 거예요 아 엄지님이 끝났네 게임 아니 야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어때요? 이겼다 이거 거위와 오리님께서 활약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잠깐만 아 거위와 오리님 잘하시는데? 다 잡으셨잖아요 인포인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저희 둘이서 되게 해맑게 저희 가서 신어주세요 했거든요 QW님이 죽인 게 아니라 저는 저 사람이 죽였어요 염지님이? 저랑 염지님이 뭐하있냐면요 둘이 가서 아 염지나님이 저는 기다렸습니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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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이세요 하고 가갖고 이분이 나타님 하길래 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죽어 조용히 조용히 네 조용히 할게요 아니 아니 오리님 너무 화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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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황이 아니 고스님 이게 상황이 네 나타님하고 염지님하고 네 저와 저랑 거위님을 동시에 그냥 탁탁 죽이려고 했는데 네 아니 자꾸 시작하지마 어 그게 제가 살짝 벗어나가지고 다른 범위안에 안들어간거에요 그래가지고 아아아아 하하하하 오리가 오리를 죽이고 다른 오리가 거위님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둘이 죽었는데 야아아아 실패하셨네 그니까 우와 천옥력사다 아 천옥력사 있다 아 큰일났네 썰어쓰 장의사 있구요 갑자기 앞에서 갑자기 두 명이 썩 하고 썰리는거 겁나 없기도 캐나다 거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린들 어 순레도 있네요 그러면 아 맞아 전판에도 형례생이 있었어요 아 누굴 믿어야 되나 어 맞아 믿을 사람이 없는데 예 믿을 사람이 없는데 펠리칸 펠리칸 있다 펠리칸 있다 잡아먹어주마 뭐라구요 누구에요 지금 방금 잡아먹어주마 누구에요 아직 집이 아니라 접속을 못한다 엄지님을 제일 못믿는데요 네 엄지님을 제일 못믿어요 방금 전판에 올이었다고요 이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엄지님 믿을 수 없다고요 이불개기 일단은 이불개기부터 시작하지 아 갓겜은 예전부터야 했습니다 네 왜요 무슨일이에요 누가 쫓아온다고요 누가 쫓아와요 저한테 얘기해봐요 우윤님 어디계셔 아 ц 오지 말라고 우워아아아아 Alert 미션을 할수가 없잖아! 이거.. 괜히 먼저 죽을까봐 미션을 할수가 없잖아.. 아우, 깜짝이야 뭐야, 또 보람상주 빌드하셨어, 하나하마님 아니 벌써 보람상주 빌드 가면 어떻게.. 다음 나잖아 그 matching 남왕님은 언제 거셨어요? 일단은 저 전판의 직업 똑같아요 아 몰라 삐졌어 안 해? 내가 왜 안 해? 리밍튼이 무슨 일이에요? 왜 안 해요? 저 사람 땐 삔투 상했어요 아 삔투 상해서 다음 판에 올 거잖아요 어쩌라구요? 저기 저기 이쁜 말 이쁜 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쁜 말? 이쁜 말 했어요 이쁜 말 이쁜 말로 저 사람 땐 맙상했어요 이런 걸로 저 사람 때문에 빡쳤어요 저 사람 덕분에 덕분은 아니고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근데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 지금 의심해야지 아니 정체 알려달라며 알려줬잖아 이 쓰레기야 그 참고로 저는 무작위를 돌려서 일반 거위가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런 같이 다니실래요? 제발요 같이 다니실래요? 제발 먼저 죽여달라는 거 참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너 누구세요? 노래부르는 라디오 없애실려구요? 아 드래그로 갈래요 저도 저도요 스파이가 3명이야 스파이가 3명 연회장 가있어 가운데로 갈게요 오케이 가운데로 갈게요 나타님 고스님 빨리 와요 아 거의 세요 그냥 거의 세요 자아 보죠 1번 우아 노래 부르싸다 노래나 마저 부르고 다닐래요 난만 고양이 안녕하세요 고찌나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하나타님의 나는 제발 죽여지 말아줘 나는 우리가 아니야 라는 노래입니다 자 라디오도 끝났겠다 나는 이제 히스 미션하러 가야지 뭐야 종을 찾으라니 뭔소리야 종이 어딨어 바보 종이 어딨어요 종이 어딨어요 나 그냥 안할래요 왜요 리밍트님 뭔데 왜 오 찾다 안녕 짠 내가 찾았지롱 다른사람이 내 직업 밝혀서 짜증나 근데 뭔데요 저 저소세라고 말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타님 같이 있겠다고 말한건데 하하하하하하 어차피 안죽을꼬 그냥 같이 있을꼬 여기 셋이 있을까요 저희 어 아니요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왜냐면은 고시나리가 죽어야 빛을 발하거든 하하하하 캐거가 원래 죽어야 빛을 발하잖아요 나리님 가면 나도 가 안돼요 나리님 가면 나도 간다니까 네 안돼 아니요 그 나리님 죽고 날 죽인다는 법칙이 있어 어허허허 아 그래요? 그니까 어쨌든 제가 죽으면은 그 신고를 일치오디 하잖아요 그럼 그 신고당한 사람이 오리기 때문에 그 사람 잡으러 가세요 아 종도 찾으래 아 종도 찾으래 아 종도 찾으래 어 검은콩님이 펠리컨이었구만 여기서요 여기서 일단은 종 찾았 어 찾았구나 이불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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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ko 같게만이면 안합니다 진짜 자버렸다 주무셔도 됩니다 방송 켜 놓고 드디어 쪼분씨쪼분씨 재밌어지네 고시나리의 방송 정확히는 제가 재밌어져야 방송이 재밌죠 피참을 해야하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엄지님 엄지님 위험해 위험해 오지마요 다 저쪽에 있잖아 골수님 빨래 어디 있는지 알고 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벌써 가시는게 편안하게 다 닦아드렸구나 아 어떡해 골수나리가 갈려면 아직 멀었는데 뭐야 지금 어디갔어 제가 어 펠리칸을 죽이세요 오 큰일났다 업무를 끝내거나 업무 끝내는건 못하잖아 그러면 펠리칸을 죽여야 된다는건데 펠리칸이 누구야 펠리칸 어딨어 연기 되게 잘하신다 니크님 에이 아 진짜로 진짜 요기야 진짜 요기야 와 진짜 요기서 와 진짜 요기서 와 진짜로 요기서 나 연기 잘하신다 아니다 펠리칸 연기 잘하신다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로 펠리칸이었어 원 Vamos 원, 나 느크님 펠리카 연기 되게 잘한다 생각하고 싶었는데 진짜 펠리카일 줄 몰랐네 잠시만요 저분들 시끄럽군요 아니 원래 시끄럽진 않은데 연기, 그러니까 방송을 쭉 키우기 위해서 느크님께서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만 조용히 연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하나타님하고 만나면 라디오가 됩니다. 라디오가 하나타님의 BGM 제가 골스나이 왕생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98.2MHz 골스나이의 선당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들어오신데요. 좀만 기다리시죠. 하나망님, 퍼블이 아니라 제가 퍼블리였어요. 거빙콩님 저한테 제가 먼저 죽었어요. 하나망님 먼저 돌아가신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보람상주 빌드 얘기했거든. 엘링크님 오셨다. 드디어 전설의 엘링크님. 엘링크님, 우리 전설의 엘링크님. 자, 원래 여기 처음 들어오시면 펍을이 예의입니다. 엘링크님. 들어오시면 펍을이 예의니까 펍을 당해주세요. 나는 세 번이나 펍을 당했다고. 다양한 지구로. 다양한 지구로 세 번이나 뭐야. 와.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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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모드야? 요? 요? 이거 일해야되요 이건 무슨 모드인데 어 아냐아냐 오 깜짝이야 나 지금 쓰면 안돼 아 슬잡이예요? 아아아아 느크니의 방금전에 연기 좋았습니다 진짜 했지는 몰랐지만 항아리 부수기 됐고 물건 쌓기 우리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렇겠죠? 죽었어 안돼 오지마 빠르잖아 이분이 100%야 리밋트니 조심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미션하러 다주기 아니구나 하나 남았다 옹 극진이 어머어머머머머머 검은콩 님이 돌아가셨다니 끝 이겟땡 바나망님이셨구나 바나망님이셨구나 어쩌든지 보람balance曲 빌리지가 안됐다 했는데 얘들아 이제 제가 잠시만요 무조건 잡아야되요 무조건 잡아야되 아 그냥 잡아야되는거에요? 예 무조건 잡아야되요 이거는 뭐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그냥 이거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차라리 수사 돌려서 하는게 차라리 수사 돌려서 하는게 돌리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느크님 아주 그냥 연기 좋았습니다 야 펠리카린처럼 연기하시고 펠리카린 줄 몰랐다 진짜 여러분 제가 당장에 드리프 바꾸겠습니다 안돼요 후드티님 어서오세요 왠지 후드티가 생각나는 후드티님 어서오시구요 그런데 오오 드래프트 해줘요 드래프트 한 번 하시죠 아 대찌님도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야 이거 16명 꽉득 차면 좋겠다 선생님 아 그 이거 이거하고 다른것도 해보죠? 다른 맵 다른 맵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아 에 뭐라구요? 아 다른 맵 좋지 다른 맵 검은콩님은 맵새로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초대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이거 맵새로 안만드려도 돼요 맵새로 안만드려도 돼요 이거 맵새로 안만드려도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뭐냐 방장해봤자 잘 모르기 때문에 검은콩님한테 잘 알아서 검은콩님한테 넘겼거든요 검은콩님 ta.. 아 근데 엘링크님 엘링크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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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라는게 눈에 보이는구만 멋있긴하다 얼마에요 선구로 이거요? 15,000원이었나? 15,000원? 15,000원이면은 할인했을때 DJMX보다 더 비싸잖아 이거 하나만 샀는데 이거 하나랑 이거 말고 하나가 더했구요 네 그리고 코이디랑 실버코이디랑 골드코이디랑 골드코이디랑 그거 줘요 이거 왜 바꿔야돼서 장사로품 저한테 바꿔봐요 옷이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왜 바꿔야돼요? 흰질한게 바로 느껴지네 거의상담 바꿔야되는데 이거 바꿔주셨을라니니 네 아까전에 캐거였잖아요 네 저는 저는 캐거는 죽어야지 그 진가가 발휘가 된다 생각해가지고 죽으러갔는데 안죽이더라구요 그 거의상담 그리포트 끝나고 먹고 튀기? 이것도 해봐요 가시는게 편안하게 이거 분명히 화유님이시다 아니다 대찐님이다 그리포트 끝났어요 그리포트 끝났어요 그리포트 끝났어요 14분 2분 남았습니다 2분 야 일단 한번 가시죠 네 자 욕은 하지마시구요 욕하지마시구요 욕하지마시고 이쁜말로 해주세요 예 이쁜말로 해주세요 여러분 포스터나 이쁜말 이쁜말 끝 도도새 폭탄공항이예요 어? 폭탄공항있고 자경단 있네 억팔시키면 이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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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인트 많이 모아주세요 고스날이 방송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벤트 하고 있어요 모아도 슬퍼가 없게 돼버려 도도새 결투 도도새 결투 도도새는 뭐에요 미션은 다해서 investigating 진짜 여러분들이 얘기해 가지고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안간다 롤라 루크님 롤라 루크님 전전판 전전판 뭐냐 저기 그 펠리컨 연기를 잘했던 하지만 진짜 펠리컨이었던 롤라 루크님 하지만 진짜 펠리컨이었던 루크님 어떻게 저를 먹으니까 좋았습니까? 네 이게 재밌단데요 하하하하하하 재밌다고 많이 들어요 재밌다고 많이 듣게 합니다 자 일단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굿 도둑 택배 슬 롤라 룰 저 고추창조 고추창조 어떻게 입 좀 막아볼까요? 응 입 좀 막아봐요 롤라 룰 아아! 뭐야! 아아 저 이게 예배당 내려와서 그 마을공원 위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었어요 쓰레기 나왔어요 두개 세우죠 저 스토커 두개 세우고 그냥 두켜 어차피 그냥 감전하면 못해요 어 고스님 소리 안들려요 저 일부러 얘기 안하고 있는건데 아하 그 고스님이 제 입을 막아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네 입을 막을 수 있는 거위니까 꼴이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거의에요 꼴이 아니시고요 네 저는 거의 맞습니다 저는 거의에요 거의에요? 어차피 일단은 네 거의 맞아요 슈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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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죽인 에이 아니에요 좀 저는 리미팅님 안죽였어요 억울해 억울해 아니 뭐든 처음 추리할때마다 무조건 의심을 한번 당하셔 하나망님 보람상조 빌드 하나망님 커브를 안당하셨으니까 오링인가요 난 억울해 슈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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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망님 저보다 웃기시면 어떡해요 여기 재방송인데 뭐야 근데 뭐야 하나망님 하나망님이랑 나랑 똑같잖아 슈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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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요 고스상조 어디 Qualyscloth 고스상조 어딨어 고스상조 데 이리로와 고스상조 일로와 우연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방금 광연토피 봤습니까? 아니 못 봤어요 그... 고사랜이 누구 찍었잖아요 네 고사랜 색깔이 세 갠데요? 어? 내가 왜 세 개에요? 뭐 사요? 전도사인가? 전도사... 전도사... 슈피트 화살 머리에 박아버리니? 모르겠다 모르겠네 일단은 고수창조 일로와 고수창조 어딨어 고수창조 내가 입 막아버리겠어 고수창조 일로와 고수창조 일로와요 어디서 고수창조 일로와요 단둘이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비켜주시겠습니까? 네 엄지님하고 하유이님 뭐야 저런 에? QW라님 돌아가셨잖아 말로찌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거 약국이 있는데 네 검은콩님이 묘지에서 가만히 계시고 누가 가만히 있었다고요? 응 검은콩님이 묘지에 가만히 계시던데 어 약국이면은 넥크님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요? 아니 넥크님 어 왜냐면 이번에 투명홀이 있지 않았어요? 아 투명홀인가? 뭐 있지 않았어요? 투명홀인가? 투명홀이 말고 그 포탑광이랑 전도사 어 그러면 아닌데? 어 그러면 아닌데? 네 전도사는 거위한테 투표수 맹리게 해주는 일가입고 그 포탑광은 뭐 아시다시피 넥크님 네 네 링크님 말고 넥크님 그래요? 혹시 몇 번 걸리셨어요? 네? 그 벼도가 몇 번이었나고요 야 그거 다 밝히면은 다 아는 거잖아 아니 무작위 있어서 괜찮아요 오케이 12요 12 12요? 12번 12 12번 12 오케이 무작위 어 사키나미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갔어 고아 안녕하세요 응? 요즘 레전드 방송을 찍고 있는 고시나리라고 합니다 나를 왜 찍어? 뭐야? 아직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들어오시지요 근데 미션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구나 이거구만 이거구만 포스나린 죽여버릴 거야 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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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저 지금 시로에 뚫고 있어서 아주 착한 일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형 저리 가라 безопас이요 그리고 잘가요 원리크님 근데 제 마음에 든다 슬랩님 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시나리의 방에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그 광장에서 마을공원 가는 그 위의 길 있잖아요 위에 마을공원 들어가는 거기에 둘이 죽어 계시더라구요 아오 마을공원 위쪽 문쪽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 예 하나타니와 같이 누가 같이 있었지? 하나타니와 같이 묘지 쪽인가 예외당 쪽인가 들어갔을 때쯤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아이디봐요 아이디봐요 아이디 가시는길 안편하게 고시창조로 그려있잖아요 이분은 아이디부터 먼저 죽여달라는 듯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나 솔직히 하나망님 보내고 싶거든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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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망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네 아냐 나잉님은 해야지 직업 공개해봐요 저요? 저요? 아니 하나망님 직업이야 하나망님 나리님 말고 아 아 저요 그 네네 텔리컨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아 포기했어. 아 김들.. 저 이번에도 그냥 일반 병원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건 나한테 안 돼. 맨날 나한테 들키잖아. 아 이제 지게 안 뜨는구나.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분 누구야.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엄지 님 믿을 수 있나? 엘링크 님, 엄지 님. 효하유인 님, 검은콩 님. 나린 님, 나린 님. 네. 검은콩 님 죽여봐요. 저요? 검은콩 님 죽이는 직이에요? 그럼 검은콩 님 죽여봐요. 죽이는 사람 멋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세 명 중에 죽이는 직업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나 자경단인데 이미 죽여가지고 못 죽여요. 아 누구 죽였어요? 예. 아까 그 고수상조. 닉네임이 좀 이상해가지고. 하유 님 아까 써는 직업이라 하지 않았어요? 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경단의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전 못 죽여요. 예. 종 찾으세요. 종 찾아요. 종을 찾으시죠. 왠지 여기 있을 가능성 99.99% 0.01%가 없었다고 한다. 찾았다. 이건 바로 고수나리가 여러분들을 살려줬다는 엄청난 증거. 먹어라. 아니 다들 어디 있었던 거야. 나 한층 다치고 있었잖아.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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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리 님이 죽어 있었거든요. 이러면 아까 같이 있었던. 아까 나리 님은 자경단이라고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고. 파나타 님. 저 1번. 거의 떴떠니까요. 파나타 님 아니면 엄지 님 쪽. 둘 중 한 명인데. 혹시. 저는. 무작위 돌려서. 또 거위가 떴어요. 이 정도면. 저를 저주한 게 아닐까요? 거위라고 하면서. 사실은. 무작위로 했는데. 오리 걸렸던 거임. 저주가 아니라. 저주. 저주. 저주라고 말하고. 축복이었던 거임. 전 나리 님을 잡았겠죠. 그러면. 아하하. 그러네. 저는. 일단은 자경단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 골라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끝나. 아. 끝나진 않지 않아요. 거의 끝났죠. 끝나나? 하고 이제. 이제. 두 명이. 만약에. 두 명이 살아있다. 예를 들면. 그럼 더블 퀸 하면 끝. 끝인데. 끝났어요. 그러면은. 저는 왜요? 나는 왜?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우리 세 명 다 살았땐 이미 끝났어. 모르겠어 진짜. 어 왜요? 나. 나 진짜 거의 떴는데. 야. 하나타임 돌아가셨네.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아니. 자. 그게 바로. 겟시나리의 기분입니다. 유죄로 판결. 끝났. 어 안 끝났네. 한 명 더 남았잖아. 유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이게. 오리인지 거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우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왠지 불안할 것 같은데. 오지 마요. 저리 가요. 아니 진짜.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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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맞네. 아 우윤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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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디 바꿔요. 하. 아이디 때문에 제가 충동을 일으켜서. 자격단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나린님 꼭 주여드릴게요. 라고 바꾸고 올게요. 기다려요. 아. 멍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냐. 우윤님 썰어. 아. 야. 우윤님이셨네. 예. 하나타님 맞고. 우윤님. 우윤님하고 썰엄면 돼. 엘링크님. 엘링크님의 두뇌를 믿습니다. 골슨이랑 비슷한 두뇌를 갖지는 우리. 엘링크님은 거의에요. 충분히 우윤님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저 분 일반 거위인데. 일반 거위에요. 못 잡아요. 저 분 일반 거위인데. 거위 걸리긴 마는가. 어? 하나 먹냐면 근데 왜 의심을 많이 받으셔요? 제발 빨리 좀! 곱씨나이보다 더 의심을 많이 받으시는데? 하단 펠리카만 걸려요? 저번에는 오래 살았네요 저번에는 정말 오래 살았는데 엄청 오래 사셨어요 흰색이다 띵띵땡땡 프라이팬 놀이 좌세ین 왜 이렇게 안 울리는거에요 애들 왜 안 fier對 멘탈 나간고요 멘탈 왜 나갔어요? 어? 싫어 조금만 조용히 하세요 조금만 방송이에요 AT Canon 이거는 뭐 끝났지 못해봤겠네 진짜 아니 오리님이 우리 둘이 다 죽었는데 어떡해 나 혼자 하라고 오리가 누구였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흉내중이까지 있는데 아하 오슈님 오슈님 달죠? 아 나 달아 나 달아 아니 고스나리님 전도사 제가 하나타님을 의심한 이유가요 저도 일반 거이라서 저도 아무 직업도 없고 하나타님 여기가 고스상종 폭탄과 하나타 모르고 기억하고 싶지 안 은 일이라는 건 고스나리 왜 투표가 4명이야 아 당신 설마 전도사 전도사 끝 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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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야 겨우 이겼네 야 3명이였죠 맞네 고스상종 다 잘 잡았네 오 나 잘 잡았네 와 나 활약했네 활약했네요 저 야 고스나니가 활약했네 대박인데 진짜 죽여 이게 넣고 고스 가는게 안편하게 안편하게 죽여요 뭐해요 내가 의심한 사람 다음판 이번판에도 오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판에 칼내 걸리면 무조건 고스나리부터 썹니다 보안가 걸려서 써요 과연 누가 먼저 썰릴까요? 누가 먼저 썰릴까요? 누가 먼저 썰릴까요? 우리 우리 몇박구 그랬잖아요 나타는 가보겠습니다 아 나타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일거에요 아 그리고 소리 지르지 아 그리고 소리 지르지 야 진짜 직업이 진짜 직업이 야 야 제발 소리 지르지 마라 직업이 뭐냐 그냥 야 그냥 거위가 뭐냐 야 뭐 직업 직책이라도 쓰든가 그냥 거위네 아 뭐야 후루틴이 연예인이다 아니 저거 연예인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무조건 떠요 아 그래요? 저거 거의 예 봐봐봐봐봐봐라 술래잡기네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네 그거네 그거 술래잡기네 거의사냥 모드 거의사냥 거의사냥 그거네 술래잡기네 네 뭐 일단 나리님은 아니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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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샨들님 언제 오셨어요 샨들님인지 몰랐네 저요? 예 샨들님 언제 오셨어요 몰랐네 아 저는 유럽 상대로 이미 있었죠 어 죽을거야 죽일거야 죽일게 없잖아요 알잖아요 알아요 세 명 팍씨 뭐야 하.. 멘탈.. 멘탈 제대로 나가셨는데? 화요인이 멘탈 제대로 나가셨는데? 일단은 미션은 클리어를 해야 되니 미션은 클리어를 하고 이모든 오잼이예요 이모든 내가 좀 선언하기로 했네 미션을 미션을 합시다 미션 다 하 물건 쌓기 이제 물건 쌓기만 하면 끝납니다 오수나리님이 일곱 번째 해상자가 되던 영수단을 시험 내가 첫 번째로 죽었어요 미션은 클리어 아! 됐다! 됐다! 클리어 와.. 재미있구멘! 우유님 죽을 것 같구나 우유님.. 욕기 몇 초 전 저희 이제.. 두분 남으셨네 이제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우유님이랑 이본이랑 같이 야 이렇게 시체에 널브러져 있는 거 봐봐 와 우유님 돌아가셨다 전판에 절 죽였던 우유님 돌아가셨다 이길 수 있어 슬 знач 이번 주 월요일이 생일이었던 산 오오!!! 진짜요? 생일 축하드려요 안들리겠지만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아이고 몰랐네 월요일이면 내가 뭐했지? 아 월요일날 야근했나? 방송 퀸 기억이 없지? 월요일날 월요일날 안여셨지 않았나 아 월요일날 약은 맞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없었구나 끝났구멘 과연 한명이 어디 숨어있을까 아 샨딜린 이미 잡 있구나 끝났네 이거 게임 생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이 계속 살려주시는 것일지도 몰라 이겼다 이겼다 화요일이 일부러 살려주신 것 같은데 생일빵돼지 칼밥 먹고 싶었는데 생일을 축하드렸습니다 아니 월요일날 내가 왜 생일 축하를 안했냐봤더니만 월요일날 방송을 못했죠 내가 그것도 있고 제가 제가 카톡에 딱 그거 다 놔줬어요 마이크 네 저 마이크 이상해요 레포제트님 감콕님 이모드 하지마요 이모드 하지마요 이모드 노재배나 드래프트나 들어온거에요 이모드 하지마요 드래프트가 들어온거에요 드래프트 하세요 드래프트 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막 기기 하지마요 저거 노잼이에요 그래요? 볼수날이가 있으면 꿀잼이죠 볼수날이 있으면 꿀잼입니다 예 볼수날이 있으면 꿀잼입니다 아니 안편하게 주교님 제가 안편하게 제가 올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일 이번에는 일반바거든요 그 검은콩님 맵 바꾸고 그랬잖아요 검은콩님 그 맵 바꾸는게 모드를 바꾸는게 아니라 맵을 바꾸는거에요 맵을 바꾸라는거잖아요 여기여기 위에 맵 바꿔주세요 검은콩님 맵 바꿔주세요 이래서 내가 방장을 안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 여기서 바꿀 수 있구나 근데 다들 목교리가 귀여우시다 라운지 빼고 다른거 어? 뭐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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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이제 따라가게 나올겁니다 머무르게 해야지 라고 하고 따라가게 게임이 종재하지 않는다는데 어 잠깐만 아냐아냐아냐 내가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나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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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나가야돼 어 뭐야 아 방송을 게임을 종료해버렸네 잠깐만 게임을 종료해버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눈이 아파서 임판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올세 말로찡님 들어오시고 다시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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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알려줘요 방코드 다시한번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고스네 방송에 계신분 방코드 다시한번만 알려주세요 방 아아 방코드 안되겠다 어차피 편집해야되니까 이걸로 가자 알려달라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고스방송에 안계신다는 증거지 왜 고스날이 방송에 왜 고스날이 방송에 안계신거에요 여러분 어 저 들어왔잖아요 제가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누가 기침하고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소리를 해오는가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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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님 뭐야 용기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런 뭐야 용기님 뭐에요 잘 지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배틀그라운드 끝나거나 한동안 안오시다가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 잘 지냈어요? 아 들어왔구나 아 하나방기 게임 튕겼대요 좀만 기다렸다 같이 하시죠 저런 그 일단은 저희 드래프트 와 용기님 한때는 고스날이 방송에 매니저 역할까지 하셨던 우리 용기님 그것도 나쁘지 않은다 나는 어떻게 잘 지내셨으면 됐습니다 기절하고 있네 뭔소리에요 전 기절 안했어요 흠 오우 숨어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방님 들어오셨나요? 여기 이거 모드좀 바꿔줘요 모드 먹고티기 돼있어요 이 플레이 언제하나요 언젠가 안하겠죠 먹티하고 드래프트하고 일방가죠 그러면 대리 먹티는 먹티 노잼인데 먹티 그래로 먹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던데 그럼 어떡하라는거죠 그것이 방정이 누구에요 드래프트해요 드래프트해 드래프트해요 드래프트 고고 어 하나방님이 한판하고 있으래요 지금 시작하시죠 기절하자 우유 저분 아는 우유 저분 아는 아 진짜요? 우유님 유튜버세요? 아니요 제가 왜 유튜버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방송에서 지금 ullahöll음 쨙 잠깐만 아유 참 으 으 으 으 으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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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요? 아 이거 무슨 모드에요? 무슨 모드? 왜요 이거 벌써 죽어먹는데요? 이거 이거 송골매 있는거 어 일단 저희중에 송골매는 없네요 어 그런가봐요 근데 송골매 퀴클이 원래 이렇게 짧아요? 그 나린님 아 그 이거 국룰 있거든요 L시프트 대담하자 눌러가지고 하는거 짜잔 민들 민들 먹고 튀기 어떻게 함?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알았는데 아니야 야 야 아니요 화요이님 뭐에 마이크 안꼈어요 용기님 앞으로 자주 오실거죠 용기님 와 다 오리였어? 나도 오리였는데? 에이거 이거 송골매 1에서 1에서 노잼 새끼 1에서 노잼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이벤트님 송골매였네 히히히히 나린님 아마도요가 아니고 매일 눌러올게요 다 오는사람 되죠 히히히 멘탈 나간 화요이님 이제 날 죽였어 드래프트에요 드래프트 드래프트에요 드래프트에요 나린님 어디갔어 나린님 어디갔어 헤헤 나 못찾겠죠? 못찾을거야 차르시 있을거에요 저를 저를 욕은 되어있었어 저를 차르시 있을거라 생각해요? 내몰시 이겨라 저를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구요 여기 있잖아요 내몰시 이겨라 그러면 노잼 애초에 이거 그 룰 모르면은 되게 요즘 시험기간이다 아하 시험기간 끝나고 매일 놀러오세요 다양한 갓겜으로 지금 요새 곧씨날이 곧씨날이 엄청나게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곧씨날이 완전 인기 많아졌죠 이정도로 인기 많죠 이정도로 인기 많죠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방금 전에 뭔가 상품을 드리고싶은데 나이스 이겼다요 아 블루팀데 레드팀이 있었구만 무가그고 무가그고스님은 안돼 어 마땅땅이 아껴 핥아먹은 샤탕님 고아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자리 남았어요 두자리 남았어요 두자리 넹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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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 봐도 곧씨날이는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하답니다 이런 이런 감동적인 말에 말을 말을 더듬다니 일도 하실거죠 어떤 분이 이걸 하고싶다고 해도 일단 룰부터 알려주고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 그리고 아 잠깐만 저기 엘링크님하고 검은콩님을 저기 주문하셨어요 그거 아이스크림 뭐요 아직이요 아직 안했어요 얼른 한번 보내줘요 저거 괜찮으면 나도 하나 먹게 사서 아 그래요 칼집 걸리면 좋겠다 칼집 걸리면 좋겠다 칼집 걸리면 좋겠다 저도 칼집 걸리면 좋겠어요 네 같은 저랑 곧씨로 시작하는 분을 제가 저기 저기 주님 곁으로 보내버릴 수 있으니 아 네 자기를 자기를 보트로 보낸다는 거죠 아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의 여기서의 예수는 접니다 문제는 신이 아니에요 어쩌라구요 문젠 신이 아니에요 어쩌라구요 아 저기 대찌님 목소리 갖고싶다 이렇게 귀엽냐 기다려 시작하세요 이제 시작하셔도 돼요 하나방님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방님 못 들어오셨고 사탕님 들어오실거에요 좀 이따가 들어오실거니까 한판하고 있으라는데요 하나방님 곧 들어오실거니까 하면 열 몇 스푼 가득 찰겁니다 아 하나방 여기있습니다 아 하나방 여기있습니다 하나방 여기있습니다 용기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구요 잘 지내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오! 그리고 이벤트 자주하니까 용기님 자주 놀러오셔가지고 곧씨날이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르크님 여기 마이크 좀 다운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공부보다 중요한건 건강입니다 르크님 파티홀입니다 르크님 파티홀이에요 르크님 파티홀이에요 르크님 파티홀이에요 우와 큰일났다 폭탄광있어 비둘기있어 왜 다 나왔는데? 조심해야되겠네 도둑해 야 와아아아 바로 일단은 샷파티 신고하고 르크님 파티홀 두 보냅시다 그런데 그런데 나는 임포스터 두개 나왔어 되게 목줄이 귀여우시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 누구세요? 목줄이 되게 귀여우신데 저요? 좀 아가 목줄이 나시는 분 르크님일거에요 르크님 아 그래요? 후트티님 후트티님 목줄이 귀여우세요 목줄이 귀여우세요 아 뭐야? 후트티님이었어 나 그런 말 제일 듣기 싫어 진짜 어 후트티님 후트티님 아가 나 할래 안돼요 무광고키님은 안돼요 아무리 봐도 킬러인데 오쉽네 후회장이 있어요 후회장이 있어요 후원적으로 후원적으로 야 이번에는 좀 위험하겠는데 나린님 왜요 칼집 걸렸어요 설마? 제가 아쉽게도 칼집이 안 떴어요 아 아 그러네 아쉽게도 저도 칼집이 안 떴어요 네 어떡해 근데 뭔가 고스네 칼집일거 같아가지고 좀 튈게요 아 저 칼집 아닌데? 칼집 아닌데? 응 그쵸? 칼집 우리 칼집 아니잖아 아니 보인 르크님 일단은 저희 파티 올리시려고 하신 르크님부터 보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칼집 칼집 나 아 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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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아니 무조건 마이크 안 끼우세요 마이크 안 끼신 분도 있어요 그냥 보내줘 루크님 뭐 잘 가시고 루크님 잘 가요 저도 뽑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두 분 뽑으신 두 분 누구예요 일단 스파이거 나린님 지금 알아서 누구한테 할사 되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거뭄코님 안녕하세요 산들님 안녕하세요 네 나린님 왜요 혹시 제가 커버곡을 커버곡을 내게 된다는 혹시 들으실건가요 커버? 뭔 커버 커버곡이요 어떤거 아 요즘 유행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뭔데요 저 유행을 잘 안타서 아 그래요? 아무튼 사키 채널에 사키 채널에 네 이번에 제가 커버곡을 한게 내주기로 해가지고 멘탈이 나갈거 같네요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걸 연습해야되? 이런 망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버가 된대요 커버 뭐 아까 아직까지 죽은 사람 없다고요 뭐야 뭐야 엄진이 여기 있잖아 뭐야 고바스보잖아 고바스보잖아 뭐 고바스보예요 고바스보예요 일단은 폭탄광이 있으니까 다들 흩어지죠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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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람상조 누구에요 이 분 이 분 하나망님 아니신가 네 하나망님 맞죠 보람상조님 하나망님 맞죠 솔직히 말해봐요 흐흫하 흐흐흫 여기가 맞나 하나망님 맞는거 같아 아 이런데 보람상조가 하나망님이에요 여기가 아닌가요? 어딨어? 원자로 그... 됐다 아니 지금 내 영매사인데 어 외모님이랑 추구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 모여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 맞다 뒤적이 우리 환기 누가 환기 시켜줘요 어 포턴 아 엘링크님이 그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한명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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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환기 환기 뭐야 엘링크님 돌아가셨잖아 킵킵 이상 끝 아 여러분 제가 한마딘 하십니다 말해 엘링크 죽었다 엘링크님이 포탄에 제가 넘긴 포탄에 죽었구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화요이님이 이상하다 했습니다 네 화요이님 가죠 화요이님 화요이님 가요 하면은 화요이 아아 아직 보내지 말고 화요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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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몇번이세요? 저 말하고 싶은데 있어요 네? 네 제가 멘토 제가 멘토 그러니까 화요이님 그리고 환빈님 내가 폭탄을 선빈님한테 남겼습니다 폭탄을 15초리 받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주변에 누구누구 있었죠? 코스나리님 엘링크님이 이기셨습니다 어 코스님 왜요? 코스님 코스님 번호 몇번이에요? 저기 몇번이었더라? 저 기억 잘 안나는데 보내 보내죠 보내요? 보내세요 차라리 그냥 보내세요 저는 저는 우리가 아닌데 보내세요 네 저는 노잼직이니까 제발 보내주시길 바래요 저도 노잼죽이어가지고 저도 노잼죽이어가지고 저도 노잼죽이어가지고 별로 설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도세 나오면 레전드인데 제발 도도세 나왔으면 좋겠다 레전드 있겠다 꿀잼죽이었는데 엘링크님 죽였는데 내가 꿀잼죽이었는데 엘링크님 미안합니다 엘링크님 미안해요 엘링크림이 죽었지 몰랐어요 네 아 근데 저 비둘기에요? 어 안녕하세요 같이 저스러워줬네요 엘링크님 비둘기였어요? 에 와 황유님 대목있어요 야 여러분 저 황유님 맞췄어요 아니 제가 폭탄광이여가지고 최대한 모여있지 말라 그랬거든 늑크님은 왜 말실수 하셨어요 아 아쉽다 우윤이 혼자 해야되잖아 뭐가요? 으영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늑크님이 시작하실 때 말실수하셔 가지고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내가 폭탄시켰어예 아 그러니까 managed 요 말싰 제대로 들렀어 어떻게 왕 equesti 아니 아니 그러니까 처음 표腑에 살아남은 것도 지금 흔들이랑 아하핰흐 아하핰흐흐흐흐흐흐흐흫 러지 따붓하게 일도 되겠어요 아 아 원래 진짜 꿀잼직이였는데 아 젠장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빨리채지? 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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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은 누굴가요? 네? 하나 망님? 에이였습니다 하나 망님 그냥 아이디가 맘에 들어요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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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요? 10번? 직업이 뭐에요? 우리 테트리오님도 방송 잘 됐으면 좋겠다 직업이 뭐에요? 어..잠깐만 10번? 10번이 그.. 자견단이었을거에요? 아니요 자견단 아니에요 9번이에요 저기 방송하시면 몇 분 와요? 제가 아까 잠깐 오후에 들어갔을때 외국인이나 1대1 하시는거 잠깐 보고 나왔거든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제대로 못보긴 했지만 무작위였는데 어 그래 아 진짜요? 외국인? 혹시 내가 10번이 다 계신가요? 생각하니까 번호를 기억하는게 더 신기하네 아! 다 적어놨어요 나도 번호 기억을 못해 아 외운거 아니에요? 적어놨어요 저거 적어놨다고? 무슨거 강끼야 아니 저거 치트 능력이잖아 저거 나트 번호를 기억을 번호를 기억을 해야되는구나 근데 저거? 이것도 전약이 번호를 기억을 해야되는구나 이것도 까붓하게 터트린거같어요 저는 에? 네 엔진 터트린거 저에요 아까 엔진 있잖아요 우리는 협력을 해야되는데 분열이 되가지고 다 죽었다고 한다 지금 우윤이 혼자 캐리하고 계셔 지금 대머리키가 있네 우윤이 우윤이 화이팅 우윤이 뭐야 누구 또 들어오셨잖아 야 잠깐만 이거 노랑이는 또 아니야 잠만 아까전에 회색이랑 같이 인사하잖아 아 잠깐만 누구지? 잠깐만 기억이 안나 일단은 아까전에 오윤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나? 어디에요? 일단은 엔진실 여기신대요 엔진실이요? 그러면은 저하고 엄지님은 아니에요 같이 있었어요 어? 짝감은 없지만 그 어디지? 오런실에 있어요 오런실에 그 엄지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뭐 어디 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 엠말로님도 그 기계실 아니 기계실이란다 그 창고쪽에 있는거 봐가지고 동선상으로 나올 순 없고 그러면 초과법으로 하면은 저 다섯명 중에 하난데 뭐야 나 누구 본거야? 귀신 연못에 같이 있던 그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밍트님이랑 저랑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네 명 남는데 그러면은 이제 검은콩님이랑 같이 계신 분이? 누구? 투표 끊어요 야 말로님 뭐야 감 뭐야 저거 미쳤는데 아 맞다 아 맞다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 이건 못했다 이거 이거 민트 아니면 흰색인데 민트 아니면 흰색인데 민트 아니면 흰색인데 민트 아니면 흰색인데 금부거에요 나은 네 말씀하세요 뭐가요? 고씨나리를 부르셨다면서요 고씨나리 엘링크님 드디어 휴 으 여기 없고요 저 제가 하윤이 오심 했잖아요 예 제가 그래로 엘리크 니 이건 말했어요 귀신 나에게 나아 들어가야지 옥해 무감으로 좀 담아 있어야죠 좋아 이걸로 제 13명이 되나 14명 이구나 아 3d 님이 폭탄을 들고 있을 줄 누가 있겠어요 아 아 아 이 뭔가 진짜 수사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저건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그래도 죽기 전에 수사한 사람 한 명은 말하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황영이 TV 수사게요 수사게요 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어 사탕 님 계시는구나 오케이 금이 딱 18명이네 오케이 좋아 아니 왜냐면요 제가 황영이 무심한 이유가 이사람 미션을 안해 드디어 까득 차는구만 이사람 미션하는 지킴이 아니야 그래서 왔다갔다 거려 Q3위 아니면 왜 돌아가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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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조윤님 휴가셨어요 우유님 휴가 많이 하셨죠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하느냐고 진짜 고생 많으셨죠 요리는 제 사진이지 할 거 없어서 아니 나리 님 왜 저하고 부비셨어요? 저는 고수나리 해서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운명이 그래요 우리 두 명이서 있었는데 폭탄 받아가지고 엘딩크 죽어가지고 고수나리 의심받고 저 혼자서 어떡하라고 죄송해요 최종이에요 최종이에요 제가 잘 못했어요 이제부터 우유님은 우유나리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유나리 저 최악의 보상인데? 최악이라고요? 최악의 보상인데? 아니 지금 두 분 더 들어오실 거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풀방이다 여러분 가득 찹니다 풀방입니다 나리 님 나리 님 왜요? 재감 어떠세요? 처음에 나리 님 칼찍이라고 하셨는데 칼찍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요? 아아 맞긴 맞아가지고 제가 할 만은 없었어요 하하 역시 내 칼이 정확히 말하면 칼찍은 아니었고 폭찍이었어요 폭찍 칼찍까지 아닌데 오리긴 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직업 빨리 레디에어 이제 16명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고수나리 방송 역사상 최초로 구구 구시구시 덕에 16명이 가득 찼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박수 한번 статочно갑ivol 축하하요? 축하하세요 박수 한번 박수 해보자 시작 안녕하세요 무가금숭이 이거 게임할 줄 아세요 무가금손님? 아, 무슨 말입니다. 나 무가금승일 레벨을 보자. 잠깐만요. 일단은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뭐야? 여러분, 저는... 어, 뭐야? 어디 갔어? 개회 시간. 전 왜 칼찍이 아닌 걸까요? 아, 그러니까 먼저 찍어달라는 얘기죠? 칼찍이니까 제발 좀 찍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고스님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거 도도쇠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도도쇠니까 고스님이 도도쇠일 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아니요, 그니까 고스님 좀 찍어주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논리예요, 그게. 제가 도도쇠라서 고스나리가 도도쇠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도도쇠. 아, 그렇구나. 도도시라고 얘기하면 안 죽는구나. 네, 제가 도도쇠라 가지고 고스나리가 도도쇠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반지, 근데 갑자기 누구 죽이라고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고스나리. 제 옆에 있는 고스나리. 왜 저예요? 어, 칼질기 없으니까 말로 물이어붙여서. 와, 그냥 고스나리니까 죽은 거 아냐. 와, 너무하던데. 이 정도면은. 그 고스가 최초 열.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리가 걸리든 거이가 걸리든 제가 먼저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쩔 수 없. 그쵸, 너무하죠, 그쵸? 회원님 뭐 너무하죠?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하고 나서 세 판 정도 이렇게 당했어요. 진짜. 그냥 고스나리기 때문에 다 죽였단 말이야. 그냥 고스나리기 때문에 다 죽였단 말이야. 심히 고민 중이에요, 지금. 대찐님이 귀여운 말투로 아주 그냥 고스나리기를 피를 말려버리시는데. 그쵸. 아니, 하나망 님이, 하나망 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닌가? 어, 선율이. 어, 하나망 님의 선율이 들리고 있어. 어, 어. 이게 보람상조. 어, 보람상조의 느낌이 들어. 어, 뭐야. 막내.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잠깐만. 저 자강단이거든요? 그, 제가 왜 늑은 님을 썰었냐면요. 그냥 보안관리를 꼴받아서. 왜? 아니, 비버퍼 왜 이래? 아니, 비버퍼 왜 이렇게 많아? 게이티빙이. 들려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 나도 추리하고 싶다. 추리를 못해. 와, 날 찍어요? 하하. 아, 근데 엄지 님이 두 개가 된다. 금민직이 두 명인데 금민직이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편리카는 확정적인데? 예, 확정이에요, 확정. 그, 그, 검은콩 님이 그, 그 방 바꾸면 설정 초기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개회사도 없어졌고, 그, 나오, 나가면은 그 말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나가는. 저는 다 편리카는 콩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나갔어요? 아니, 고스나리 잡자마자. 이번에는 다 같이 그냥 안 잡는데? 아, 엄지 님. 진짜 왜 먼저 돌아가실거야? 1.2.2.2.2.2.2.3.2.3. 2.2.3.4.3.3 엄지님, 고스나리를 그렇게 불러봐요. 제 목소리 안들리시겠지. sembl 소리는 안들리시겠지 아주 그냥. mel, mel, mel. 바깔이네. 와, 고스나리 퍼블 당했어요. 투표로. 이번에 더블... 더블파볼 hacer,ぼ тры. 더블판이 할까요? 더블파볼 lange. 보람의장죠. 스스스. 아이디, 아이디 맘에 들었다 진짜. 소송 gast.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이건 인정 근데 근데 예 페현님 네 말씀하세요 근데 밀고자는 뭐하는거에요? 밀고자요? 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 아 불러달라길래 아잇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스나리님만 투표를 해서 투표를 했을때 보스나리님 혼자서만 그사람을 투표하면 그사람이 따봉파디 여러모두 뭔손인지 모르겠는데 엔진같이 터트린치다 그러니까 여러명있잖아요 예 근데 보스나리님만 저를 투표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감옥을 가요 엔진 그런거에요 아 그래요? 약간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 50% 이해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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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추리하고 싶다 추리를 못하잖아 야 벌써 퍼블만 몇번째야 아 맞네 근데 산디님 팀인거죠? 네 네 음 음 찬이님도 한번 가능성을 봐야겠네 클릭하셨어요 아 퍼블만 몇번째야 추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시체네 포트 팀님 이 세 분은 지금 의심을 안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미션하면서 움직임을 봤을 때 저를 죽이려는 움직임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 세 분은 의심을 벗어났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밤밤님이랑 QWEI님 검은콩님 이 세 분인데 엘리크님 나이카 나오셨네 그리고 검은콩님은 클레이를 모르겠고 어 저는 QWEI님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명씩 깔으면 되지 않나요? 어머 야 진짜 도둑이 많네 사람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 진짜 도둑이었네 에이 투표 못했다 말이지 죽으면 한번 직공하는 걸로 해보죠 으악 으악 동생됐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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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면회 가야지 면회 가자 면회 가자 야아 골씨나리 죽이자마자 바로 실족 챙기려고 하네 저기 대찌님 야 진짜 도둑이었잖아 저분 감옥가저 그럴까요? 여기가 감옥 아닌가? 네 여기 여기 계세요? 아니구나 감옥이 어디야 보안실 아래요 원자로 옆에 아 여깄다 오케이 막 열렸는데? 네 방금 탈출하셨어요 아하 엔진 불 터틀을 준비하세요 네? 네? 엔진 불 두개 터틀 하나 하나 둘 히 안되나? 뭐야 깜짝이야 하나 둘 셋 하자마자 원자로 안정하게 떴는데? 뭐에요 초능력이에요? 무릎 컨트롤 무릎 컨트롤 무릎 컨트롤 무릎 컨트롤 무릎 컨트롤 빨리 클릭 빨리 클릭 엘 컨트롤 어 이렇게 뜨는구나 몰랐네 이렇게 뜨는거군 아주 나쁘지 않아 아주 나쁘지 않아 아이고 케이거 밟으셨네 깜짝이야 아 랭크님이 죽으셨네요 와 와 저를 먼저 보내 버리신 참 안방가 안방가 안방가운 대 시 님이다 저기 핑크색 제발 그만 담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랬구나 여러분 큐더블리아님 죽죠? 좀 그래서 엘브를 갖고 하자구요 그래서 안되겠더라구요 큐더블리아님 이제 엘링크님을 의심했던 검은크님 잘 모를 것 같아 큐더블리아님 월차 없애요 월차 없애요 예 큐더블리아님도 오셨습니다 네 나리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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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시는 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저 기분이 상당히 안좋아요 지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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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짓구 금콩님 너무 되는게 일단은 이렇게 검은 검은콩님 가려고 누른거 흐흐흐흐흐흐 아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고시나... 꿀잼 고시나리를 보고 유튜브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다? 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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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원래... 우리도 속이는거에요. 저거는... 나는... 사쿠란보... 나나나 사쿠란보... 나나나나 사쿠란보... 저희는 제발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근데... 무조건 고시나리 부터 투표해서 죽이는거는 좀 아니지 않았어요? 네.. 네.. 예.... 왜 웃어요? 근데' 왜 보낸거야? 제가 해명해 드릴게요 혜명해 드릴게요 해명해명 할게요 네 솔직히 솔직히 도도새 걸리고 나가지고 어! 내가 도도새니까 고스가 도도새일 일이 없겠네 하면서 신나게 울르 하면서 트프로 죽이러 갔어요 아 도도새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리였던 거예요 고스가 근데 거의도 오리도 일단 고스가 먼저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 고스를 맞아요 제가 칼이 없으니까 펜을 칼로 만들어가지고 말로 죽이는거죠 약간 독립운동가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를 죽인 순간 제 방송에서는 영구 퇴출입니다 아 제가 매니저라서 맞네 그냥 갑자 그리고 밍크님이 늑크님 보안관이라 제가 지금 뻘받아서 썰었거든요 저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음 좋아 자 이번에는 투표로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의심을 의심을 받은게 애초에 없었는데 왜 의심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요님 오지마요 왠지 나 펍을 또 당할거 같애 느낌이 오지마요 화요님 남자분이셨죠 여자분인줄 아는데 남자분이셨네 뭐하는거야 근데 화요님 목소리가 잘 안들리긴한다 자 엄재님 어디계세요 예 저도 여자분인줄 아는데 남자분이시더라구요 뭐 여자분인데 남자분이든 관계없어요 골키나니 방키로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오시면은 다들 뭐 시청자시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지 뭐 아 감동적인 얘기했다 야아 감동적인 얘기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엘링크님의 추리를 듣고싶은데 엘링크님 어디계죠 엘링크님 약간 아팠는데 우유님 목소리 귀여워요 어느 유튜브분하고 비슷한거 같애요 운소 운소 엘링크님 지금 추리 추리상 누구 누구일거 같애요 추리상에요? 네 추리를 듣고싶어서 아 Alexandria 아 그래요? 그럼 도망가야겠다 llanieg 왜 Ya Ya 지금 같이ıyoruz healing 뭐 least 근데 아아아 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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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말만... 그 말만 없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아, 무슨 말이여? 뭐야? 누가 또 돌아가셨나? 우윤이 뭐... 우윤이 돌아가셨잖아? QWR님은... QWR님은 보자마자 돌아가고 계시네? 우윤님 엔지니어셨는데? 검은콩님은 왜 울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윤이... 네! 네! 우윤님이 갑자기 사라져볼게 뿅! 하면서 벤티 타고 사라지셨거든요? 네! 네? 그 순간 이거... 싱크풀니까 죽었는데 뭐야, 이 사람? 사라진 건 맞네요! 진짜 영원히 사라지셨네! 이번판에... 네... 검은콩님, 혹시 폭탄을 받으셨나요? 아, 살인협박을 받았구나... 폭탄광이 있어요? 아니, 살인협박을 받으셨대요? 이랬네... 일단은... 아, 난 검은콩님 근처로 안 간다... 일단 검은콩님 근처로 잘 택하면 낫듯이... 어, 밥님 언제 오셨어? 뭐야, 밥님 계셨잖아? 페어님이셨구나, 맞아... 네? 그러시면 안 돼... 이거... 나... 유희님 같애... 검은콩님 그러면 가시기 전에 직업만 알려주고 가세요... 잘가요... 정치인이래요... 찍어요... 저 정치인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인한테 폭탄을 줍기 전에... 그 약간 욱구김을 숙하러 보냈다... 저는 왜요? 선생님 팬이에요 다들 검은콩이 피해 다녀요 그래 저 지금 의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린님 검은콩이 피해 다녀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들 검은콩이 피해 다녀야 돼요 일단은 세분 저 캐거니까 저 죽으면 저녁에 오우 뭐야 왜 누가 죽은거에요? 여기 왜 계셔 뭐야 이거 뭐야 폭탄광이잖아 일단은 나 지금 그거 해야지 빠지나냐요 빠지나냐 나는 코스나리 아무튼 엘링크님 네네 저 캐거니까 저 죽으면은 어 왜 이렇게 많이 계시는거야 도대체 오케이 오케이 님 님 왜요 왜요 캐나다 거의 맞쥬? 에? 캐나다 거의 맞쥬? 다 들으셨어요? 캐거 맞아요 뭐라고요? 고스가 캐거라고요? 네 어 같이 다녀요 싫어요 다들 의심 대상인거 다들 의심 대상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죽이는거 아 이거구나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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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좋아 접시 닦으러 갈 사람 네 접시 닦으러 갈 사람 접시 닦아야되요 접시 닦아야되요 밥먹었으면 접시 닦아야지 설거지해야지 화요님 이상해 화요님 이상해 화요님 이상해 전등 고치기 전등 고치기 전등 전등 뭐야 어느쪽이야 깜짝이야 나 죽은줄 아네 이게 전등 꺼지고 사람이 죽어있었거든요 느크님이 돌아가셨구나 네 어 이거 전등 꺼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리집이랑 발견했거든요 어 근데 엄지님이 계셨어요? 아 계시는구나 엄지님이 죽으신데? 엄지님이 저기요 엄지님이 죽으셨는데? 아 왜 죽이셨어 늑크님이 돌아가셨다 혹시 그 어디인가요 엄지님이 가보다 일단은 일단은 시체는 어디있었어요 아 왜 돌아가셨지 어디로 있었나요 시체가? 시체가 어디인가요 오 저런 뭐야 검은콩님 뭐예요 이런 것도 가는건가 링크님 시체가 윙크님 시체가 어디있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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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있어요 위가 어디있냐 여기가 오락실 위? 여기 그니까 전기실 가는길 있잖아요 그 우무씨 그 오락실 오락실 가는길 그쪽 아 그 삼거리? 예 아 그럼 전기실 가는 도중에 돌아가신거 확인하고 간거구나 아무래도 검은콩님은 어 어 근데 검은콩님 검은콩님 검은콩님이 음 고스가 안죽네 어 어 야야야 이번엔 고스님 죽이지마요 아이 그게 아니라 고스님 직업 다 까발리고 다녔 고스님 이리오세요 여기 서있을때만 죽일게요 고스 직업 들은 사람만 해도 네다섯명은 되지 않나요? 다 거의 다 다 아실거에요 전등고치기 전등고치기 전등고치자 굿 내가 고친건 아니지만 어차피 고쳤다 behöver 그들이 다‑ 비쌌 아니 비쌌 저 따라오시는거 맞네 나 지금 흉간 의심했어 흉간 저 따라오시는거 맞네 오지마요 의심대 의심대상 중에 한 분이시니까 헉 헉 헉 헉 깨끗하게 닦아요 접시를 깨끗 깨끗하게 닦아요 헉 그치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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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직업이 뭐길래 저래요 네? 나리님 뭐 총쓰는 직업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알림제? 아... 아마도? 일단 말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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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안돼요 절대 말하지마세요 다 말했어 어? 뭐야 여기 다섯명 있잖아 이제 이제 cctv를 보는데 아니 cctv를 보는데 cctv에 사람이 죽어 있어가지고 간거에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그걸 걸려 일단은 저랑 나리님이랑 리밍틴님인가? 네 리밍틴님 계절구 후드티님 보람상드님 무과금고수님 셋 중 하나 후드티님 빨갛았죠 아뇨 저희는 다같이 있었는데 뭔소리 깨요 근데 대지님 님도 돼 네 아 저는 알림화이가 확실하게 있어요 저 사람이었으면 저 먼저 죽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었으면 저 먼저 죽었어요 애초에 리밍틴님이랑 같이 태어났다가 계속 제 연인이랑 같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 후드티님이 후드티님 찍으시면 된대요 네 빨간색 그거 떴던데 악마 표시 왠지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와 후드티님 아 그럴 줄 알았죠 내가 아 아 느낌이 정확했죠 아 진짜 정확했죠 캐고를 뭐지? 느낌이 딱 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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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게 아 그 고스님이 자꾸 느낌이 딱 왔어요 자기 캐고라고 말하시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그거 드는 사람은 다섯 명 정도가 돼요 맞아요 영웅이에요 아니 안중근이 하시라고요? 와 야 저 대단하지 않아요? 저 지금 방금 딱 죽을 거 알고 어 저 죽을 거 같아요 하고 바로 죽었어 와 나 진짜 대단한 거 같아 느낌이 사람 느낌이라는 게 네 무섭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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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의심하고 있었다 엘링크님 네 엘링크님 의심하고 있었다 추리가 너무 정확했어 그니까 다른 다른 걸 터득해야 되는데 이런 거만 터득하고 있어 есте인 엔진실 에서 부화장 가는 골목이 있었어요 그쪽이 엔진실에서 부화장이요? 잠깐만 엔진실에 부화장이요? 엔진실이요? 엔진실에서 부화장이요? 근데 우리 되게 많이 제거했다 엘링크님만 딱 제거하면 끝난다 아 부화실 아 부화실 아 잠깐만 제가 영웅입니다 오... 근데... 암살자... 이거죠? 암살자가 죽인거죠? 아까 그 총 이렇게 빵에 당한거 당신 트럭 주잖아요 아 진짜... 암살자 할때 죽을 줄이야 잠시만 전 죽이기 아니에요? 잠시만 저는 진짜 안죽인거죠? 엘린클이 끝났네 저 펠리컨이에요 잠시만요 저 펠리컨이에요 저런~~ 전펠컨이에요 저 못죽인거니? 저런... 이겼다!! 잘가요 엘링크님 잘가요 타요나라 맞다 아쉽다 이 사람 나 방금 맞으셔놓고선 아니, 아니 저거 안 먹었어요 아니 잠깐만 뭐야, 왜 엘링크님 안 돌아왔을까? 아니 이런 반전이 아니 이런 반전이 왜 아니 왜 보샄상조님이 돌아가.. 하남왕님 왜 돌아가셨어요? 지금 거의 엘링크님 확정이었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아니 엘링크님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엘링크님 확정했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근데 여행이 태어나가.. 탐실에서 태어나가지고 엘링크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동해가지고 아 이거 끝났을 때 이겼을 때 어쨌든 이겼어 자아 밥님 저희는 리빙트님을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길 수 있어요. 저 열쇠공이에요. 밥님 리빙트님 찍으세요. 아 예 너무 좋죠. 당신들 오리지 아니요 저희 연인이라서 연인승 할건데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오리 죽이면 저희가 연인승을 못하거든요. 범인승으로 돼가지고 계속 các 리빙트님을 죽이시하되요. 아 맞구나 em 배 내가 놀아놨구나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다들 험하시네 지금 죽여 어 실존하는데 죽여 보람상조가 왜 실지하는거죠 그러시면 안되잖아 저런 뭐야 끝났는데 연인승 연인승이도 되는구나 놀아놨구나 우와 연인승리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니 왜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아니 연인승리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 연인승리가 연인승리가 이제 세명이서 남았을땐데 우리가 한명은 살아있어야 될걸요? 아니면 거의 승리 되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니 나 억울해 나 한명도 안주겠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 아무나 상관없이 나 총 세명 죽였을거야 아 진짜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가겠습니다 여러분 돌려주고싶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저기 대찌님부터 보내버리죠 아니요 나린님부터 보내버리죠 아니요 대찌님부터 보내버려야돼 아니 저희가 라마스슨 보여드렸잖아요 왜냐면은 다 지 이득을 봤어요 고스나리를 먼저 죽였을때 이득을 받고 맨 마지막까지 현암하실 때 이득을 본 우리 대찌님께서 이번판에는 이득을 보시지 말아야돼 이미 고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뭔소리에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야지 왜 왜 내 찌님이 받아요 아니 고스님이 제가 알려드리기 전까지 원신에 그 원신에 그 땅으로 키워놓으셨는데 제가 화가 돌아요 안돌아요 뭔소리에요 지금 원신 잘 키우고 있구만 아니 제가 알려주기 전까지 특성 올려라 스킬 레벨 올려라 캐릭터 레벨 올려라 무기 레벨 올려라 해도 하나도 안 올려놓고서 지금 올렸잖아요 다들 무기 레벨 올렸어요? 무기를 올렸어요 올릴 수 있을만큼 올렸는데 올렸어요? 네 그 A한테 맞추는 걸로 올리셨죠? 너무 이렇게 찾아보셔가지고 그거를 아니요 그거는 안찾아봤는데 준비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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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시작하시죠 준비할려 일단 시작해요 자 자 마판입니다 전반전 분명 achel outs 의심이 되는데 1번이신거 같은데 한 하 보안관이시네 흑 아니요 저 1번 아니에요 분명 몇번인데용 fing 죠 알려줄 수 없어요 왜요 그... 아니면 지면은 제 직업... 어... 다 나왔다. 뭐야... 와... 암살자 있다. 어? 여러분 직공하고 다니면 안 돼요. 맞아요. 스토커. 맞아요. 맞아요. 태거 있다. 태거. 비둘기 있고. 야... 모여 있으면 안 되네. 어... 잠만... 태거 한 명이라도 아직도 이제 말하면 안 되는데. 아세요. 이거 무슨 판이죠? 여러분 태거 한 명일 수 있으니까 이제 태거도 직공하면 안 돼. 지금 이거 알림땡이 태거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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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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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야... 그레이셔에 엘링크님한테 물어봤는데 심지어 안살자여가지고 곧씨네리까지 죽여버리시고... 어... 배신이에요. 엘링크님... 엄지님이에요 이거. 다들 기억해. 엄지님이야. 아... 엄지님이라고요? 뭐야 뭔 소리야 갑자기. 도망 가게, 도망가야 되니까 왜. 뭐야! 가봐 여기 사람이 죽어 있고요 위치는 전기실과 엔진실과는 그 골목 사이입니다 전기실하고 엔진실이요? 네 그 사이 골목입니다 그쪽으로 가셨던 분 아마 아랫동선 탔을거에요 윗동선으로 제가 왔는데 윗동선으로 오면서 보는 분을 한분도 못봤어요 아 그래요? 왕 음 일단 저도 모여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진 모르겠다 혹시 원자로나 엔진실이나 부가장이나 식당에 계시는 분들 검.. 검정색 분이 재밌는거 하신다고 어떤 뜻인거죠? 우리는 위쪽에 있었잖아요 어디냐 저기 거..뭐냐 거주.. 거주구역 어 거주구역 쪽에 있었는데 링크님을 믿을까 검진이 그럼 직공해봐 어차피 못하지? 당연하지 못하겠지 암살 짜있는데 빨깔 그치만 난 엄진이로 찍을거야 난 당신이 플리칸이라고 생각해 일단 난 건너찍게 할래 누군지 모르겠어 뭐 아니면 상관없고 나는 저 검쿵님 직업이 예측하는게 있다 응 뭐길래? 일로와 당신을 죽여버리겠어 이건 엄지님이에요 왜 엄지님이에요? 왜 엄지님이에요? 잠시만 몰라요 난 일단 몰라서 건너뛰기 했어 저거 누구야 저거 누구야 어? 어디서 댕 소리가 나는데? 누구에요? 누구 댕 소리에요? 보람상조 보람상조 어? 계속 사라 강아지 안 키우는데요 엄지님 나 죽으면 엄지님 엄지님 나 죽으면 엄지님 나 죽으면 엄지님 나 죽으면 엄지님 아 왜 이렇게 사람을 안와 엄지님 팬이에요 엄지님 어 깜짝이야 나 저런 저 말이 제일 싫어 누구누구 팬이에요 제일 많이 제일 데리기 싫어 코스나리님 팬이에요 나 하지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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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뒤 나도 또 못 죽겠는거야 네 뭐야 나 저런이네요 나 정신이 제가 안 눌렀거든요 여기에 엄지님이랑 넥큰님이랑 뭐야 이제 제가 있었거든요 나린님이랑 왜 근데 나린님이 죽으셨어요 왜 네 아니 왜 네 그래가지고 그 엄지님 아니면 느크님 둘 중에 하나 거든요? 그러면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케리 할 수 이셨는데 왜 난 둘이 밥 먹고 있음 아 느크님 아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임포스터는 없어요 있었구나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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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하.. 그니까 하느 점점이 있어요 어차피 전문 업체들 다 친구 못 하잖아요? 시체를 한 명 가져다 놓고 이제 그 그 둘 중에 한 명 그 할 수 있나 없나 하면 돼요 팀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있나? 음 아이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아니 왜 아 맞아 둘 개 있지 나는 준비 하려고 오 쉣 죽일 준비 누구 보내야 된다고요? 암 우람탕주의 준비야 우리 3회 잠시만 네 잠시만 네 거의 둘이라 뭐라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도 없고 오 와아 고수나리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그 그 뭐냐 그거 자기 횡내쟁 있잖아요 네 손해제가 있으면 오리들은 오리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의심되면 네 근데 오리인 줄 아는데 왜 오리를 죽인 거죠? 아니 이게 착각을 했거나 네 아니면 실수로 눌려거나 그 두 줄 하나 실수라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누구한테 죽었는데요? 저 지금까지 실수로 엄청 많이 당했어요 네 고수나리라 해서 죽고 네 저 오리 의심돼서 죽었는데 오리 맞았고 아 슬프다 슬프다 아 인생이여 뭐야 이거 왜 저에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반응보니까 화요인님인데 어허 어허 이 사람이 화요인님이구나 보람상조 제가요 사이온님이랑 보람상조님 그래 하나망님을 계속 보면서 느낀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하나망님도 범인이죠? 뭐? 아니요? 지금 하나망님 말투 있잖아요 하나망님이 거짓말할때마다 하는 말투가 뭔지 알아요? 아 그거 말 끝에 웃음이 있어 하하 하면서 갑자기 웃는다 거짓말할때마다 봐봐 그치 아 잠시만 잠시만 하나망님 지금은 화요인님 찍어 티가 많이 나네 그러면은 지금은 화요인님 찍어 연기 못하시네 잘하셨어요 저 죽어대는데 지금은 화요인님 찍어줘요 화요인님 왜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엄지님은 아니게 됐네 왜 엄지님이 아니야 누가 하신거에요 지금? 하시는게 화요인님 어서와요 저 오리였는데 오리한테 죽었어요 와 팀킬 남았다 팀킬 예 아니 뭐 어떻게 했는지는 이따 들어보긴 할건데 아니 오리인걸 알는데 오리를 죽인다는거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은 곧둘이 죽었으니까 썰어야되네요 아 계속 죽인거니 일부로 근데 당사자가 오리인 저가 죽었어요 저는 오리니까 당연히 오리한테는 안죽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오리가 죽일 줄 몰랐지 아니 근데 이게 난심할 수가 없는게 그거 형 대쟁이가 있으면 형 대쟁이가 있으면 형 대쟁이가 있으면 형 대쟁이가 이 부분인 바꾸고 강클래 제가 일부로 죽였단 얘기를 들었는데 에에에에에에 오 지금 일부로 죽였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얻는데 이라 처럼 회장님이랑 엄지 님 아니고 아 대진이 많이 얇이 5 보람 부담입니다 아냐 진짜 그거라면 우유 님 아니면 검쿵 인데 어 검쿵이 보안가 로우입니다 합시다 으 뭐 이번에도 오구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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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님이랑 검쿵 님이랑 칼 싸움 하실래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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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돌아다니까 그냥 아하 우리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살아계신 분들이 어 근데 당연히 거위가 죽었거니 일단은 다 맞거든요 일단은 아니 굿뿐내라 어? 끝났네? 오! 야! 야! 아니 왜 나린님이? 아니 나린님이 왜? 아무도 몰랐잖아 내가 내가 오리인지 아무도 몰랐어 내가 오리한테 죽었거든 아니 나린님이 오리라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쵸 나는 오리한테 죽을 줄 몰랐거든요 진 마, 진 마 진 마, 진 마, 진 마 나 오리였는데 오리한테 죽었다니까 진 마, 진 마 진 마, 진 마 이게... 그니까 일부러 죽은건 아니고 일부러 죽인건 아닌거 같고 그니까 원래 그니까 원래 느크님은 고스나리가 떠밀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느크님이 고스나리님을 죽인거에요 그니까 그런거에요 딱 그거였어요 네 딱 그거였어요. 느낌상.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늑크님도 가시고 고스날님도 가시고. 근데 저는 왜 고스날님도 가시고. 저 왜 엄지심 아니에요? 나 화가시니까 한 판 더 해야 하네. 저 마판은 몰라요. 아 마판이었는데 한 판 더 해야 하네. 나 엄지심 해야 하던데 왜 아닌 거야. 아 진짜. 엘림크님 저 왜 의심하셨어요. 왜 의심하셨어요. 아아 왜 또. 왜 또. 여러분 칼찍 전 안겨주면 안 돼요. 칼찍도 안겨주면 안 돼요. 칼찍도 안겨주면 안 돼요. 저분 분명히 폭탄광이다. 몇 번인데요. 나 펠리가 되고 싶어. 저는 이제 그런 건 알잖아. 저는 현량한 시민. 저는 거위가 되고 싶사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걸리든 거위가 걸리든. 죽는 건 매한가진데. 그냥 차라리 명예롭게. 명예롭게. 나 칼찍 남겨줘. 칼찍 남겨줘. 나 대박. 나는 임포터 내가. 정말 어렵겠다 게임. 칼현물 있어. 나 칼현물이 나와야겠냐. 아 진짜. 와 암. 야 내가 암살자였는데 암살상 당할 줄 몰랐다. 와 진짜. 와. 여러분 기쁨을 조심해. 와 전판 암살자였는데 암살상 당할 줄 몰랐어. 와. 와. 8번. 나 때문에 죽었지요? 와 정말 잘 된 일이네요. 고맙다니. 야. 진짜 예상 못했다. 일어나. 내가 칼 들고 죽었지. 멜로. 저 나린님만 계속 따라다닙니다. 와 나 싶어 보다. 생각하시기 어이가 없네. 내가 꼭. 응. 할인해 줄게. 자아 일단은. 자 게임은 시작이 됐고. 원래 맞판 하려고 했는데. 어 한판 더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리셋. 리셋.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ح .. 어 뭐야. 흐흐흐흨흨흨핰. mismo ya. 아 저기 유언이었구나. hu .. 아 유언이였구나... 하아 유언이었구나. 네. 보안실, 키태 보안실, 키태 보안실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네 누구요? 이거, 느큰님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아, 그러셨구나 콩님이 케거래, 콩님이 케거래 네 빨리 와요 제가 육두문자를 날리겠습니다 방송 최초로 느큰님한테 육두문자를 날리겠습니다 야, 이 삐이야 야, 먼저 이렇게 골기다리 죽이고 나니까 삐이냐, 막 이런 거 이런 삐 같은 이런 삐 저어 나만 엄청 날리고 있네 설명해봐요, 네 골씨님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죽이는 거는 어느 나라 법이죠? 어느 나라 법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아, 궁금해서 그래요, 네 살려는 드릴게, 이미 죽었지만 살려는 드릴게 네 어 어 국주선 나라 어, 아니고 알루루루루, 나라 법 아, 그냥 몰라요 그냥 죽인거예요 흐하하하하하 지금까지 중에 가장 솔직했어요 Mé. 맘에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 터졌어요 흐흐흐흐 커블 당했음! 몰랐잖아요 좀 살려주시면 안되요 몇서라도 사 hadnals 살려 주셨으면 응! 숨은 쉬고 갈거 아냐? 흐으으으이효 하자마자 갔어요 Boe 이렇게 배 터야하고 뵙는 얘기를 되는데 뵙기 전에 갔다니까? 없고 뵙기 전에 갔다고요 구독하셔야 됩니다 빨리 구독 하러 가세요 지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안대 이거는 강요에요 이건 강요에요 골스날의 퍼브를 시켰던 시켰던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ㅋㅋ ㅋㅋ 그런데 나는 왜 오스만 계속 죽이고 있는 것 같지? ㅋㅋㅋㅋㅋ 아니 보람상조님 아니 듣고 계셨어요? 네 ㅋㅋㅋㅋㅋ 아니 가시는 길 너무 편하잖아 ㅋㅋ 너무 편하게 가셨는데? ㅋㅋ 진짜 너무 편하게 가셨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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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를 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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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도 직원 말해봐요. 장이사야. 네네네. 저 유희님한테 지공했는데. 뭔데? 장이사 라고 하셨어요. 아 장이사. 근데 일단 살고 보려고요. 근데 뭔 근거로 저희를 오리라고 추측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기 전기실에서 전기 끄고 있던 사람들이 당신들이었으니까. 저 전기 안 끄고 있었는데요? 그럼요. 저랑 엄지님이랑 나중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히려 앞에 있던 세 분이 더 의심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네.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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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가기 전에 앞에 세 분이 있었고. 그 사이에 폭탄 소리 들려가지고. 아무도 안 듣고 계시지만. 이기는 차랑 곧씨냐에 같은 향기. 싸워라. 싸워라. 왜 갑자기 저요. 저 15초 때 받았다고. 장이사라니까. 장이사라고요? 뭐 싸우셨어요 저한테. 도도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멋있다. 무적이네. 사실상 무적이네. 야 도도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의심을 막 해도 되네. 님. 거의. 30초. 만나잖아. 아니. 30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바로 죽겠네요. 일단 느크님. 느크님은 솔직히 말해서. 고스네는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죽으시는 거죠. 아이 고스네는. 전 대화하기 싫어요. 보람상정님은. 너무 편하게 가셨는데. 큐더블리아님 언제 보셨죠. 잠깐만. 큐더블리아님. 제 뒤에서 폭탄 터져 죽으시던데요. 아 그래요? 그냥. 갑자기. 바로 죽이고. 같이 죽는데요. 하고서 불타오르더니. 치킨 댔는데. 갑자기 뒤에서 펑. 아 누구. 누구 시체 먹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 오케이. 확인. 아. 제 시체가 제 시체일거에요. 그럼. 나. 시진종인데. 시체 하나도 못 먹었어. 제 시체를. 먹고 가셨군요. 그래서. 아무도. 저는 느크님한테 죽었습니다. 느크님한테. 젠장. 아니. 못 먹었어. 그러는데. 정파이도. 느크님인가. 아니. 누구였지. 누구였지. 누구한테 죽었는데. 야. 진짜. 진짜 마음에 든다. 보람상조 마음에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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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이렇게. 오윤님이 왜 이렇게. 도로. 야. 저렇게 하는거구나. 엘링크님을 살려서 죽여야돼요. 오윤님이 뭐 했어요? 아니. 조금. 무빙이 갑자기. 내려갔다가. 위로갔다가 다시 내려가. 팀킬.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누구. 전판에. 전판에. 그. 요윤님 낙한거 때. 엄빙님을 의심하고 싶은데. 엄지님이 아니야? 아니. 애초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세명이 있었다니까요. 세명이. 아니. 갑님 아니고. 엄지님 아니고. 대띠님 아니면. 우윤님. 검은콩님. 라인. 리밍팅님. 아. 프루틴님도 있구나. 아니. 프루틴님이랑 리밍팅님 같이 다녔죠. 아까. 같이 다니는거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우윤님 한번 다를 볼까요? 엘링크님은 무적이네. 사실상. 우윤님 맞는거 같긴 하다. 아까. 움직임 이상하다고 하셨죠? 아니. 갑자기 내려가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려갔다가 올라온다. 리밍팅님이랑 프루틴님 같이 다녔고. 대찌님이랑 엄지님 같이 다녔고. 대찌님이랑 엄지님 같이 다녔고. 저는 애초에. 같이 다녔습니다. 왜 자꾸. 안녕. 지옥에 온거에요. 환영이. 여긴 지옥에 온거에요. 천국이에요. 곧씨날이 있으면은. 그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내가 입어서. 한국 망했어요. 내가 죽여서. 근데. 저게 뭐. 다. 말해놓으셔놓고. 다 티나게 죽여놓으셔놓고. 그런데. 나도 계속 죽었어. 당연하죠. 티나게 죽였는데. 당연히 죽이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그. 뭐냐. 누크님이 죽이셨는데. 임킬 당했어. 오늘의 MVP. 역시. MVP는 그거지. 저도 오리였는데. 오리한테 죽을 줄 몰랐지. 고명 끝. 고스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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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바보를 들었던거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고스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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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아니 저기요. 엄지님. 나이. 아니 저기요. 고스님. 고스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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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 저 부르신거 같은데. 고스바보. 이번에는 진짜에요. 저기요? 네. 황상 아니고 진짜에요. 이번에는. 그. 이거. 이거 다음에. 생식마켓 해주시면 안되요? 잠깐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거에요? 찐찐찐찐찐찐찐하구요. 하유이님. 확정. 하유이님?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흡. 아 찐찐막히 해달라는거 알았어요. 이건 찐찐막히 해달라는거 봤어요. 이러면 12시가 넘어가는데. 12시가 되면은. 고스나리는. 튼계いて. 엄피니. 어 Walker x2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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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äng지. 그러니까 어 fulfillment. 지금 어플. 고스바니 진짜 억울허어 지금. 하나인... 어ых. 이제. 그 엄청나게 시끄러우신 분이 저를 먼저 죽였습니다, 지금. 저는 곧수님도 죽였죠? 물론 직종상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너무 빨리 죽었잖아. 곧수님이 죽이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아. 만난지 30초! 제가... 얻을 건? 재물으로 누구를 주세요. 재물 받습니다. 하나방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하나방님. 꼭 크림투트해요. 아, 네. 대신 제 앞에서 쏴셔야 돼요. 네, 잘자요, 하나방님.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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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잘하시는데 엘리크님 끝!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뭐야 엄지님 맞네 마지막으로 할 말 한 판만 더 제발 곧씨나리가 얻을 거 예 곧씨나리가 얻을 거 제발 한 판맨이 더 제가 얻을 거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뭔지 알아요? 갑자기 검은콩님이 저보고 엘리크님은 저렇게 멍청하지 않은 도독 잠깐만 더 두 가지 네 솔직히 재밌죠? 재밌죠? 재밌어요 네네 재밌어요 대신 곧씨나리 번쳐 죽이지 마세요 느크님 말씀드렸어요 저는 대신 죽여도 될까요? 안되요 왜요? 곧씨나리 번쳐 죽이셨으면서 언제 죽였어요 제가 저요? 맨 처음에요 제가 들어왔을 때 자격단으로 저 습득하고 왔잖아요 저 폭탄망인데 그러면 다른 임포스터 죽여도 돼요? 아니 그거를 굳이 말씀 안하셔도 돼요 이런 이런 제머리 추기 자격단 와 엘리나님 팬이에요 죽여주세요 죽어주세요 엘리나님 이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일단은 한번은 썰고 가드릴게요 그 다음에 끝까지 벌리도 없고 벌리 상업을 지금 못 썰어봐가지고 아 보한관 있네 보한관이 왠지 나 죽일 것 같은데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어, 대찌님한테 저 곧 시나리와 같은 향기가 나는데, 제 착각인가요? 선 넘네? 아이고. 선 넘네? 선 넘네? 나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을 좀 많이 넘으시네요. 아니, 제 손을 언제 넘었다 그러세요. 끝나고 나서 선 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리라요. 선 넘네. 이거 무다귀가 많고 어렵다. 이번엔 게임 어렵.. 젠장. 젠장. 젠장! 골진이 솔직히 비슷한 향기 나요. 진짜요? 나 그냥 죽여줘. 몰라. 나 죽여줘. 죽여줘. 아, 진짜요? 죽여줘. 늑크님 직업이 뭔데? 죽여줘. 야, 그냥. 보험하니까. 휴대기 걸려서. 죽여줘. 그냥. 아, 노소생인데. 늑크님은 다른 계좌로. 이기지마요. 아까 보니. 아까 보니. 위크님은 도도쇠네. 예. 위크님은 도도쇠. 예. 칼직은 많던데. 칼직 분. 칼직. 좀. 칼직 분 중에 한 분이 썰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사병단 아니면 보안관 중에. 뭔 소리야. 또 기. 또. 또 기승전 골씨지 또. 또 기승전 골씨 나오지. 내가 이러려고 막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저 모르니까 건너뛰기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일단 기승전 엄지님 제기기부터 하려고요. 하나망님 말해봐요. 뭐 하나망님 없네? 하나망님 가셨어요. 가시네. 네. 라망님 가셨어요. 가셨어요. 갔어. 보람상조. 보람상조처럼. 편하게 가셨습니다. 네. 영원한 세상으로. 아이고. 하나망님 계셨네 아직. 네. 하나망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 오해세에요. 예. 혈마. 제가 하나망님. 보내 드리겠습니다. 혈마. 실제로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저분한테 말해주시면. 헤헤헤헤헤핳. 아uestos. 너무 kok HOW이에요. 여자 고스 아 여자 고스같다고 얘기하지마라 얘기 하지마요 여자 고스같다고 얘기하면 안되요 절대 고스바보 고스바보 아 그러지마요 자꾸 왜 고스바보 고스바보 고스바보하는데 찾았다 고스 찾았다 고스 내가 당신만을 얼마나 지키고 싶었는데 오지마 저리가 저리가 고스나리님 왜와요?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고스나리님 뭔소리에요 거기 몇명이나 있었는데 고스나리님 밖에 의심이 안돼 뭔소리에요 거기 몇명이나 있었는데 왜 고스나리를 의심해요 그 당신밖에 안내렸으니까요 우유님하고 나 우유님하고 고스나리님 밖에 안봤어 아 그래요?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야 못봤어 진짜 못봤어 혹시 어디쪽에서 보셨나요 장기실 밑쪽이요 장기실 밑쪽이요 고스나리님은 어디서 만내셨나요 전기실 그 골목 골목에 그 리밍트님 만나셨는데 그쪽이 내려오고 계셨어요 음 고스나리님 다뤄 일단 좋아요 뭔소리에요 아 또 내가 죽는거야? 네 아 아 진짜 보내버리고싶다 그 다음에 안녕은 영원한 내 아침은 아니겠지요 나는 나만 고향이 깊은 도시를 비춰 좀 좀 그 다음에 우유님 같아요 과일 꼬치자이 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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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링크님 너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먼저 죽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죽으신 분들 머리가 좋아해서 죽인겁니다 아 능력 쓰지도 못했네 뭐야 엄지님은 엄지님 내가 죽였나? 엄지님은 내가 안죽였는데 맞았네 우유님 맞았네 요인님이 죽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유님이 맞았네 왜 이렇게 조용히 죽으시는 분들이 많지? 엉무해 나리님 미안해요 내가 대물이 술이라서 그래 아蟴핳ㅎ 아핫 로윗 요유님 목소리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요유님 목소리 인정 목소리도 떨거에요 기다림 전기실에 시체 두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바보한 건 너무 붙어있어가지고 바보 한건 킬 같아요 어 이건 말 좀 해줄래요? 아, 맞아요. 우이님이랑 같이 봤어요. 목소... 목소리...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너무... 가방같이... 같아요. 맞아요. 고시가... 여러분? 여러분?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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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 목소리... 다들 좋으시군. 어, 엉클. 다 파이팅? 만약에... 우리 두 명 다 살아있으면... 망하는데? 어? 일단... 두고 보죠. 아, 나 유황청이야. 아니, 이거 우리 두 명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떡할려고? 파이팅을 하자고... 파이팅을 하자고... 파이팅을 하자고... 이거 누가, 누가, 누구야? 드디어 죽는다! 아, 알을 두 차례나 유기함. 끝났는데, 그러면은? 아, 졌다. 게임 끝났네요. 게임 끝났어요, 이겼어요, 이거는. 아... 이제... 뭉쳐만 다녀도 이겨. 게임을 너무 못했어. 게임 이겼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골씨네가 이길 수 있었군요. 과연 마지막일까? 다들 지금 찜찜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여론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잘가시길! 아... 잘가시길! 수고하셨어요! 아니... 아, 이렇게 팀플이 맞아도 되나요? 아니 왜 고스가 오리냐고! 대찌님! 아니 왜 고스가 오리냐고! 대찌님! 대찌님! 이렇게 팀플이 잘 맞아도 되나요? 저를 먼저 죽임으로써 대찌님의 의심이 확 풀렸어요. 아니 왜 거미콩님이랑 밥님을 타서 통을 안해요. 막판, 막판... 그리고... 빨리 레디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레디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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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레디! 대머리 숱신거 알아가지고... 릴리틀린 일로와봐요... 어, 뭐요? 나 왜요? 나 왜요? 서리업! 진짜 찜방입니다. 더 이상 안해요, 이제. 어리 두명! 어리 두명! 어리 두명! 어리 두명! 어리 두명! 왜요? 어째서 제가 어릴 때 님도 어리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죽일 생각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왜 어머니... 죽였잖아요. 투표로. 아니, 투표로 죽인거잖아요. 손... 직접 죽이는 거랑은 다르죠. 이제부터 대찌님은 여자 골세하겠습니다. 네. 왜요? 그냥요. 그냥요. 죽여버릴... 뭐라구요? 뭐라구요? 방금 6등 문자를 들은 거 같은데 제 착각이죠? 어... 꼬치찌이 갈... 아 이거 몇냐? 曹웩이 이걸 왔냐거나, 반려 Vip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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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세를 아 진짜 맘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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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야아 TV 아래쪽이 있고 위쪽에 있는게 하나 있구나 샤워실 표독하기 신让 회사 이리 오세요 여기 와 이리 오세요 목소리 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디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런거구만 늑크님이 그거였구만 보안관이었구만 네 보안관 맞아요 으어 방금 오셨잖아요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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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만 죽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추리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진정 이우 난 rique ANG 아니마ك coment 은의 참 에허 을 임 genius لم 님 방금 요 아시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 어 한 말 할 만이 있긴 한데 엔진이 갑자기 멈춰 있다가 우리 올라가는 거 뭐 따라 올라가는데 예 그 어 뭐 아예 원래 옮기면 같이 썼나요 자 엄지 님이 점진에 지가 바라요 뭐예요 아니 말할 수 없어요 아 왜 신고를 안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 뭐 따블리 님이 허윤희님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님이 으 원가니 저거 그 고스 님 썰고 가셨어요 그냥 아 맞아요 제가 우승 좀 썰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억울한 이라고 하셨는데 이럴려고 막 막판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하 길이라니까 이젠 이젠 모든 게 끝났어 뭐예요 이거 리밍트 님이 거긴이네 당신 자꾸 나 몰아가 리밍트 님 이거 당신이지 당신 자자꾼 그러고 보안관 분들 리밍트 님 죽어주세요 자경단분들 당신 도두새지 아니 나도 저는 왜요 저는 왜요 저는 왜요 네 뭐예요 저는 왜요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두 명 저 밍트 님이랑 엄지 님 두 분입니다 왜 나요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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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냐 덤몽어스 좀 더 배우고 오세요 이렇게 게임 재미없게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덤몽어스 할 때는 어 구구덕 할 때는 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게 공부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크 님 그 은행님한테 말해 하지 어 말할 게 있어요 어 어 어 어 그니까요 그 어 어 어 아니 한 분이 아 누가 화요일 님이 죽여 저를 좀 죽여주실 분 해가지고 그 타이밍이 참 재밌네요 예 저를 죽여주실 분 해가지고 화요일 님이 아 무과금 고수 님이 화요일 님을 썰었어요 근데 제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과금 고수 님을 쓸었어요 흐흐흐흐흐흐흐 엘림크 님 거봐요 저 아니잖아요 흐흐흐흣 疑 감이 날 의심해? 설명 지멘다 근데 난 신고버튼을 누른 적이 없는거 같은데 훗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근데 어차 저 신고버튼이 무인식적에 direct의 실수가 있어요 групп의 을ATE 콜 duplic 인감 네 셀거라구 구 practical 그 땐 엄지님 몇번이셨어요? 빨리 캐거 죽여야죠 빨리 캐거 죽여야죠 캐거 죽여야죠 엄지님 몇번이셨어요? 엄지님 몇번이셨어요? 엄지님? 엄지님 엄크 걸렸다는데 엄지님 엄크 그리고 난 진짜 엄크 늙크 엄크니까 보내드리죠 캐거 잘가 잘가 아 캐거 보내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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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소리에요 이게 아 아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잡음 되시면 같이 방송 못합니다 주의 드릴게요 아 아 아 다 엄지님 보냅시다 엄지님 캐거렸죠? 엄지님을 죽여야 제가 이깁니다 아 아무리 봐도 엘링크님이 펠리콘 같아요 밤밤이 죽었어요 그러게요 저 밤밤이 저 밤밤이 방송 봤는데 왜 죽어있죠? 밤밤이 제가 보기로는 어 엘링크님 아니에요 엘링크님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네 그걸로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기에는 저랑 엄지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까 같이 있었는데 밤밤이 뭐였죠? 아까 같이 있었는데 엄지님이 뭐였죠? 아까 같이 있었는데 엄지님이 뭐였죠? 아까 같이 있었는데 엄지님이 직업이 뭐였죠? 화요이 님은 결국 칼직 엄지님 혹시 몇 번이었어요? 오늘 방송 일기 네 당신 아까 첫날 때 가만히 있었을 때부터 의심했어 난 당신을 맞아 야 이겼다 끝났네 엘링크님 이기되었네 머리 되게 좋으시다 게임 터졌네 게임 터졌네 게임 터졌어 내가 밥 먹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왜 내 계획을 막판 막판다 한 번 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제 방송에 아직 출책 못하신 분은 지금 와서 출책 얼른 하시고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네 출책하시고 자 저는 이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ennen Bow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